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갈까 말까 갈까 말까 이렇게 망설이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 고생하는 거 알아주는 사람 하나도 없다고 눈물 콧물 짤 거 없다 이거야 그렇게 내가 10억 원 정도 일했으면 나한테 8만 원 정도 쓰는 거 아까워 안 아까워 써 그러니까 제발 원망하지 말고 본인을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1박 2일 당일 금토일 피정 오시는 분들 중에 누가 제일 럭셔리한가 봤더니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나 자신을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나예요 내가 인생 고비고비 살아오면서 고생한 거 몇몇이 속속들이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누굴까요? 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내가 나 자신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인생 고비고비 고생한 거 가장 잘 아는 나한테 가장 잘해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나예요 그런데 내가 고생한 거 잘 알지도 못하는 자식이 잘해주겠어요? 남편이 잘해주겠어요? 잘해주지 못해 내 마음에 맞게끔 잘해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나 외에는 아무도 없어요 나 외에는 그런데 우리는 간혹 내가 나한테 잘해주면 되는데 나는 나한테 잘해주지 않고 남편이 나한테 잘해주지 않는다고 자식이 나한테 잘해주지 않는다고 섭섭하다고 원망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살아오면서 내가 사글세, 월세, 전세 그나마 아파트 20평, 30평 이렇게 살 때까지 정말 알뜰살뜰 아끼면서 절약한 거 자식이 알 것 같아요? 몰라요 그런데 몰라준다고 맨날 눈물찍 콧물찍 짜는 이 바보들이 참 많아요 오늘 이후부터는 그런 거 섭섭하다고 말하지 마시고 누구한테 잘해주면 돼? 내한테 누가? 내가 잘해주면 돼요 저는 22년 전에 평택 비전동 성당에 발령을 받아갔어요 그런데 발령 받자마자 주교님께서 2년밖에 안 됐는데 신설 성당인데 성당을 분가하라는 거예요 뭐 우리 신부들이야 주교님이 명령을 내리면 바로 해야죠 그래서 진사리라는 곳에 진사리는 어디냐면 평택 안성 인터체인지 바로 옆이 진사리예요 거기서 이제 교우는 200명밖에 안 되는데 우리 성당은 3,500명 정도 있었는데 그 중에 200명을 뛰어서 분가를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우들은 이 좋은 성당 놔두고 우리가 그걸 나가느냐고 다 설득하고 또 땅을 보니까 3,200평 그 평택 평야가 쫙 내려다 보이는 맨 꼭대기에 3,200평 땅이 나왔더라고요 3,200평이면 2,000평이 초등학교 운동장 건물 다 들어가는 게 2,000평이야 법적으로 그러니까 초등학교 딱 보면 다 2,000평이에요 그거 한 배 반만한 땅이 나왔어요 16만 원에 22년 전에 근데 뭐 신설 성당에 돈이 어디 있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끌어모으고 저렇게 끌어모았는데도 돈이 2억에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모시던 보좌신부 때 모시던 본당 신부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신부님 성당을 분가하라는 명령을 받았는데 땅을 살라고 그러는데 마음에 드는 땅이 나왔는데 2억이 부족하다 2억을 좀 꼬줬으면 좋겠다 이 신부님은 단 1초도 주저하지 않으시고 내가 꼬줄게 내일 와 딱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또 인간관계가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갖고 다음 날 31살 32살에 22년 전이니까 2억을 이렇게 안주머니에 넣고 오는데 정말로 심장이 부들부들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갖고 와서 그 땅 계약을 다 했는데 상임위원들이 사기당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건물도 질 수 없고 신부님 사기당했다고 새벽 2시까지 막 뭐라고 그러더라고요 참 답답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내가 다 알아보고 조사해 본 결과 사기당한 게 아니다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고 어쨌든 이제 그 마음고생을 다 하면서 땅을 다 샀어 반대를 무릅쓰고 그리고 1년이 지났는데 땅값이 16만원짜리가 35만원으로 뛴 거예요 1년이 지났는데 그래서 그중에 800평을 팔아서 800평을 팔아서 나한테 돈 꽂은 우리 김창님 이제 돌아가셨죠 김창님 필리포 신부님한테 2억을 돌려줬어요 그러니까 2400평이 남았는데 거의 돈 한 푼 없이 그냥 산 거야 그런데 지금은 거기에 아파트가 다 들어왔어요 아파트가 다 들어왔는데 2400평이니까 주차 걱정래 좁은 공원 그냥 그 동네 공원이 생긴 공원 그래서 무슨 들은 얘기로 내가 들은 얘니까 카페를 차려갖고 얼마나 근사하게 지냈는지 모른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마음고생하고 성당터 마련한 거 아무도 몰라 누구만 알아? 하늘하고 나만 알아 하늘하고 하느님하고 나만 알아 그런데 지금은 이제 거기가 교우 2000명 정도 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내 후임자 신부가 몰라준다고 교우들이 20년 전에 내가 그렇게 힘들게 해서 땅 산 거 몰라준다고 내가 맨날 섭섭하다고 그러면요 나는 쫀쫀한 사람이야 쫀쫀한 사람 작은 사람이야 작은 사람 그리고 이제는 거기가 뭐 평당 큰 몰이 들어와서 평당 한 400만 원까지 올라갔대요 그러니까 거의 100억 정도 되는 거죠 100억 정도 되는 돈을 내가 교회에 벌려준 거야 그런데 아무도 몰라 그런데 주교님이 몰라준다고 교회가 몰라준다고 내가 맨날 그렇게 원망하면은요 나야말로 작은 사람이야 나는 그 평택 아이시 지나다닐 때마다 하느님의 기도하는 집을 내가 마련할 수 있는 영광을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해요 어차피 그러니까 교우들이 이렇게 행복하게 그 넓은 터에서 주차 걱정 없이 신앙 생원단 얘기를 들으면 내가 기분이 좋아 그걸로 된 거예요 여러분들도 인생 살면서 고생하고 힘들게 이 가정 여기까지 이렇게 꾸려왔는데 다른 사람 심지어 남편 주위에 여러분들 간혹은 시집 왔더니 시동생이 다섯 살 시동생 나중에 켜켜갖고 장가까지 보냈는데 그 은혜 모르는 경우도 많죠? 그거 섭섭할 거 하나 없어요 섭섭할 거 하나 없어요 누가 알면 돼? 내가 알고 하늘이 알면 돼 그래서 공자님이 진정한 군자는 누가 군자라고 그랬냐면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화내지 않는 사람이 군자라고 그래요 유유자적할 줄 아는 사람이 우리 평창은 화요일 수요일 1박 2일 피정 목요일 당일 피정 금 토 일 2박 3일 피정을 해요 1년 내내 해요 뭐 지난번에도 하고 이번에 성탄 때도 금 토 일 2박 3일 피정해요 오고 싶어도 이미 예약이 끝나서 못 와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 피정 오는 분들의 행복의 크기가 다 달라요 누가 제일 행복한가 봤더니 금 토 일 2박 3일 피정 오시는 분들이 제일 행복해 해요 왜 행복한가 봤더니 밥을 무려 여섯 끼를 안 해요 주부가 밥을 여섯 끼 안 하면 행복할 것 같아요 안 행복할 것 같아요? 무조건 행복한 거예요 무조건 여기 이렇게 오신 분들 보니까 한 60대 신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30살서부터 시집 와서 60살까지 여러분들이 살림살이 하면서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애 낳고 애 길렀다면 여러분들은 한 달 가사 노동비를 따지면 한 달에 얼마치 일을 그동안 했느냐 하면 애는 350만 원어치 일을 했다고 그래 그럼 30년 동안 일했으면 여러분들은 남편하고 자식들한테 얼마를 청구할 수 있느냐 하면 10억 5천을 청구할 수 있어요 10억 5천 10억 5천 내놓으라고 그럴 수 있어요 아니 법원에 누가 해갖고 25년 동안 그거 해갖고 250만 원 해갖고 5억 청구해갖고 받은 사람이 판결이 나왔어요 그러면 2박 3일 금 토 일 피정하는데 피정비가 얼마냐 하면 8만 원이에요 8만 원 이틀 밤 자고 6개 밥 먹고 그런데 그렇게 10억 5천만 원어치 일을 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고생한 나한테 너 한 번 이틀 밥 안 하고 좀 편안하게 한 번 해주는 밥 먹어라 내가 너한테 한 번 쏟게 하고 그 8만 원을 들여서 평창에 피정을 갈라고 그럴 때 그 돈이 아까워서 갈까 말까 갈까 말까 이렇게 망설이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 고생하는 거 알아주는 사람 하나도 없다고 눈물 콧물 짤 거 없다 이거야 그렇게 내가 10억 원 정도 일했으면 나한테 8만 원 정도 쓰는 거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써 그러니까 제발 원망하지 말고 본인을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그리고 1박 2일 당일 금 토 일 피정 오시는 분들 중에 누가 제일 럭셔리한가 봤더니 금 토 일 2박 3일 오시는 분들이 제일 럭셔리예요 왜 럭셔리한가 봤더니 설거지를 안 하잖아 밥 먹고 우리 잠비아에서 온 커피가 있어요 그 커피 뽑아서 강 내려다보는 데크에 앉아가지고 우아하게 우아하게 그러니까 2박 3일 동안 피정 오시는 분들 이번에도 이 추운 12월 달에 왔는데도 나한테 이런 말을 해요 신부님 너무 행복해요 해준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왜냐하면 우리 또 생태마을에서 요즘 우리가 시래기 말라고 하고 시래기 하고 된장국 끓여 우리 뭐 배추 무 얼마나 맛있어요 그 자연 정말로 유기농 식단으로 해주니까 요즘은 또 호박 싹 이렇게 했는데 너무너무 맛있더라고 지금도 이제 주일날 나가면은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럴 때는 요즘은 내가 이렇게 대림식이라고 강의 나오면은 그 손님을 안 받아요 근데 지금 여섯 분이 와 있는데 당일 온다고 그러더니 일주일 있겠다는 거 나한테 오늘 와서 막 신부님 여기 있고 싶다는 거 아니 강의도 없고 테레비도 없고 뭐가 좋아서 여기 계속 있겠다고 그러냐니까 밥이 너무 맛있다는 거야 밥이 야 주부한테는 이것만 해도 충분히 행복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제 여주에 평창은 15,000평인데 여주는 15만평에 거기에는 수영장도 있고 그림 그리는 데도 있고 도자기 만드는 데도 있고 다 있어요 거기 피정 이제 우리 교우들 받을 거예요 거기 600명이야 지금은 200명이라 1년 기다려도 못 오는 분들 많아 2년 기다리면서도 못 오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교우들이 좀 안타까워가지고 여주에 피정집을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는 피정 1박 1, 2박 3 이런 거 안 해요 화, 수, 목, 금, 토, 일 5박 6일 피정이에요 5박 6일 5박 6일 할 거예요 5박 6일 여러분들 시간 막 한 잔아 죽지도 않고 근데 5박 6일 피정하는데 피정비를 얼마만 받을 거냐 하면 10만원만 받을 거예요 10만원만 10만원만 밥을 무려 18끼를 안 하는데 10만원만 받을 거예요 난 사실 우리 천주교 교우들 불쌍해요 왜 불쌍하냐면은 성당 나오면서부터 많은 헌금을 하든 안 하든 평생 헌금했어요 그리고 또 불쌍한 데 있으면 2차 헌금하고 교무금하고 또 성당 지면 신축금 내고 또 뭐 어려운 데서 와갖고 꽃동네 뭐 이런 데 와갖고 또 도와달라고 그러면 또 반지도 빼고 뭐 그냥 있는 거 없는 거 나 먹기 살기 힘들어도 어떻게 마음 짠하니까 어떻게 해요? 또 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20년 30년 신앙생활 했는데 정작 내가 외롭고 힘들 때 어디 가서 좀 위로받고 싶은데 그럴 때가 없어요 별로 우리 한국 천주교 교회는 그러니까 교우들한테 받기만 했지 주질 않아 내가 그게 제일 불만이야 그런 공간이 한국교회에 필요하다 이거야 그래서 이제 여주는 10만원이면 여러분들 뭐 여러분들 보통 한 달 생활비 최저가 110만원인가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누구나 올 수 그리고 거기 전철까지 나 있어 이제 그 앞에까지 그러니까 여기 65살들은 거기까지 공짜로 올 수 있어 65살까지는 전철까지 나 있으니까 마음만 먹으면은 얼마든지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우들한테 그런 공간을 만들어 줘야 되겠다 우리도 좀 위로받고 살아야 되지 않아요? 맨날 뭐 남만 위로하고 살어 나는 30년 동안 그렇게 뼈빠지게 고생했는데 그런데 제가 한 6년 동안 여주에다가 그런 생태 마을을 꾸며서 한국민들 우리 천주교 교우들 뿐만 아니라 한국민들이 실수 있는 오아시스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갖고 다 허가를 받아놨는데 이번 2월 달에 교구청에 편지를 했어요 주교님 허가를 다 받아놨으니 공사비 달라고 거기야 총 공사비가 얼마냐면 300억이에요 300억을 내가 무슨 재주로 만들어 내가 무슨 재주로 그러니까 교구에서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답이 없는 거야 준다는 답이 없어 그래갖고 내 친한 주교님한테 말씀을 드렸죠 아니 어떻게 왜 답이 없냐 허가까지 다 떨어졌는데 근데 우리 수원교구는 지금 신도시가 굉장히 많이 생겨요 위례 신도시, 동탄 2신도시 신도시가 막 생기니까 거기다 땅 사느냐고 돈을 다 썼대는 거예요 돈이 없대는 거예요 근데 저는 30대 때는 막 내 뜻대로 안 되면 막 교구청에 올라가서 막 뒤집고 소리소리 지르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50이 되니까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면 내가 다 해놨는데 만약에 교구청에서 돈이 없다고 300억이 돈이 없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안 하면 되지 안 하면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인생이 왜 힘든 줄 아세요? 돈이 없는데 돈이 없는데 하려고 그럴 때 힘들어요 하려고 그럴 때 내가 지금 5천만 원밖에 없는데 2억이라는 가게를 하고 싶어 5천만 원밖에 없는데 2억이라는 가게를 하고 싶어갖고 어떻게? 은행에 융자 받고 형제 집 잡히고 또 뭐 이 사람 저 사람 꼬갖고 시작하잖아요 그때부터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5천만 원만 있는데 2억짜리? 그건 하면 안 돼요 안 하면 되지 그래서 내가 주교님한테 편지했어요 주교님 저는 하느님의 집을 지면서 기쁨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다고 그래서 지금 교구가 여러 가지 어려운 힘이 있으니까 나중에 하자고 지금 편안하게 마음 먹자고 그랬더니 주교님이 저한테 답장했어요 딱 한 줄 보냈어 참 고맙다 이렇게 그래서 접귀로 마음 먹었어요 접귀로 마음을 먹었는데 잠비아에 농업대학 하라고 100억을 봉헌하신 우리 할머니죠 나는 할머니라고 안 그러는데 그냥 100억을 봉헌했어요 벌써 3년 전에 3년 전에 이제 그분하고는 가능한 한 달에 한 번 정도 밥을 먹는데 이제 밥을 먹으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사는 얘기를 하면서 내가 이제 여주의 생태 마을을 꾸미려고 그러는데 교구가 지금 신도시 성당터 산다고 돈이 없다고 좀 어려워 하더라 이런 저런 얘기를 하는데 하루는 우리 자매님하고 서울 경북군 구경을 가는데 신부님 서울 구경 가는 길에 잠깐 남산 밑에 경리단길 요즘 뜨는 데 있죠 경리단길에 집터를 하나 보자는 거예요 밑에 삼성 미술관도 있고 LG 회장집도 있는데 그 맨 맨 경치가 아주 기가 막혀요 한강 다 보이는 그 경리단길에 땅을 한 200평 보여주면서 신부님 이거 봉헌할 테니까 신부님 이거 하라는 거야 그래갖고 거기가 평당 한 평에 6천만 원이야 한 평에 한 평에 근데 200평 근데 며칠 전에 무슨 공시지가 이런 게 나오는데 123억이 나왔더라고 그 시세 그게 123억짜리를 봉헌을 하신 거예요 우리 교우들 쉬는데 그거 신부님 이거 갖고 꾸미는데 좀 이렇게 미천하시라고 그래갖고 내가 또 이제 주교님한테 가서 아니 이거 저 봉헌을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그러더니 우리 주교님께서 아우 그럼 우리 하자고 이렇게 봉헌한 분이 있으니까 난 또 하자고 그러면은 하면 돼 또 하면 하자고 하면 하면 돼 그래서 아마 이제 곧 이제 그 시작이 되면 3년 후 정도면은 우리 교우들이 이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돈을 버는 법도 중요하지만 쓰는 법도 중요해요 여러분들은 지금 정말로 힘들게 돈 많이 벌었어요 그렇죠? 아끼기도 많이 아꼈어 그런데 벌기만 하고 쓸 줄을 모른다면은 뭐하러 벌어? 그렇잖아요 힘들게 돈을 많이 모았어 그런데 쓰려고 8만 원을 쓰려고 보니까 아까워 벌벌벌벌 떨어 그럼 뭐하러 보냐 이거예요 벌 줄도 알고 쓸 줄도 알아야 돼요 아 뭐 어느 교구에 우리 교구 얘기예요 우리 수원교구 얘기인데 한 본당에 금융업을 하는 회장님이 있었나 봐 나한테 돈을 맡기면은 내가 15% 이자 주겠다고 여러분들 내가 평화방송에 수도 없이 얘기했어요 여러분 인생이 왜 괴로운지 알아요? 정치가 잘못돼서 내 팔자가 귀구해서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잘못 선택해서 어떻게 잘못 선택해? 과학에 욕심을 부려서 인생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15% 이자 준다고 교우들을 꼬신 거야 그래갖고 막 1억씩 5천만 원씩 막 맡겨갖고 그 사람이 300억을 끌어모았대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법정 이자가 1.25%예요 은행에다가 1억을 맡기면 1.25%면 10만 4천 원 이자 받아 한 달에 1억 그래서 요즘은 어떤 자식이 효자래요? 3억 엄마 이거 써 그래갖고 3억 주는 자식이 효자가 아니래 한 달에 그저 100만 원씩 용돈 주는 자식이 효자래 3억 주는 자식이 효자가 아니라 3억 줘봤자 은행에서 30만 원밖에 못 받아요 3억 줘봤자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맡기면 15%니까 125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거야 1억만 맡겨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신이 나갖고 사람한테 전래문가장이라는데 다 갖다 맡긴 거예요 한 3, 4달은 이자가 나왔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못 나와요 그래갖고 망해갖고 이분 지금 감옥에 가있대요 그러면은 5천만 원 1억씩 맡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돈 써보지도 못하고 하늘에 날아간 거예요 허공에 날아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은 15% 이자 주겠다고 꼬신 이 전래문가장이 나빠요 15% 이자 받아 먹겠다고 맡긴 사람이 나빠요 둘 다 나빠 둘 다 여러분들 오늘 이후부터 경제성장이 2% 이상 안 되면은 2% 이자 주는 게 없어요 경제성장이 3% 되면은 3% 이자야 경제성장이 3%인데 5% 이자 준다 그러면 이건 의심해 봐야 돼요 근데 경제성장이 3%인데 10% 이자 이율이 나온다 이건 100% 사기라고 보면 돼 15% 이자 준다? 150% 사기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이 어리석은 많은 분들이 어리석은 많은 분들이 5천만 원 1억을 갖다 맡긴 거야 내 이 강의를 듣고 어떤 분이 생태마을에 전화했어요 신부님 안 그래도 사기당한 분이래 안 그래도 상처 입었는데 신부님 왜 전국에 창피하게 그 얘기를 하느냐고 하지 말라고 그래 전화가 왔어 근데 저는 왜 하느냐 하면은 여러분들 그런 예를 들어서 타산지석이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그렇게 어리석은데 넘어가지 마세요 차라리 그 5천만 원이면은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10번을 갔다 올 수 있는 돈이야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10번 갔다 올 수 있는 돈이야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10번을 갔다 오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예수님하고 트고 지낼 수 있어 트고 지낼 수 있어 내가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지금 5번 갔다 왔거든요 5번 갔다 왔는데 저는 지금 예수님하고 거의 틀라고 그래 성서를 읽으면은 예수님이 막 튀어나와 막 튀어나와 그래서 나한테 말을 걸어요 말을 걸어 예수님이 말을 걸어요 요즘 제가 내년 3월 8일부터 성서 강의를 해요 성서 강의를 하는데 나는 성서 전공한 신부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신학교 때 뭘 배웠는지 생각도 안 나 성서 전공한 신부도 아니고 신학교 때 배운 거 기억도 안 나 근데 내가 성서를 강의하겠다고 평화방송하고 정말로 엄청난 도전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다섯 번을 성지순례 갔다 오면서 내가 만난 예수님 그 예수님을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강의를 준비하다 나왔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예루살렘에 가면은 겟세마니 동산 위에 눈물 동산이 있어요 눈물 성당이 있어 거기서 눈물 성당에서 우리 올해 2월 달에 우리 교우들 200명이 겟세마니 동산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내가 맨 나중에 가고 있는데 거기서 아라바이가 예루살렘 성전 지도 1달러에 사라고 계속 맡기는 거예요 나한테 그래서 내가 됐다고 그랬는데 나 혼자 지금 맨 뒤에 가고 있는데 이 친구가 뒤에서 내 뒤로 꼬집더라고요 이 목덜미를 꼬집어 얼마나 기분 나빴는지 몰라 꼬집고 내 뒤통수를 치는 거예요 아라바이가 얼마나 기분 나빴는지 몰라요 그래도 내가 천주기 신부인데 천주기 신부인데 너무너무 화가 났는데 나 혼자고 거긴 물건 파는 애들 천지인데 걔하고 어떻게 싸워요 그리고 나는 성격상 맞고 말지 싸우진 않아 그래갖고 내려가갖고 겟세마니 동산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툭하면 돌을 집어 던질라고 그랬어요 툭하면 돌을 예수님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다고 인내하세요 인내 인내를 하시고 예수님은 어떻게 마지막 십자가상의 죽음을 통해서 누구를 구원하고 싶었어? 인류를 구원하고 싶었어요 몇몇 사람들이 기분 나쁘게 돌 집어 던진다고 욕한다고 그것 때문에 큰일을 그르칠 분이 아니었어요 나도 이 200명이라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성주 순례하는데 내가 하나 기분 나쁘다고 막 신경질 부리고 나 이제 간다고 나 이제 한국으로 갈 거라고 겟세마니 동산에 앉아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정말로 구구절절 예수님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인내라는 거 그런 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자식 키우면서 정말로 세상 살면서 더러운 꼴 많이 보죠? 여러분들 왜 참아요? 이거 자식 하나 잘 키워보겠다고 자식 하나 행복하게 해보겠다고 참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내를 하면은 뭐를 얻을 수 있느냐 하면은 열매를 얻을 수 있어요 열매를 인내를 하면 근데 내가 만약에 이스라엘 성주 순례 안 갔다 왔으면 이런 묵상 나 죽었다 깨워놔도 못해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5천만 원을 가지고 이스라엘 성주 순례 열 번만 갔다 오면 여러분들 예수님하고 트구 지낼 수 있다니까 근데 15% 이자 받아보겠다고 홀딱 맡겨갖고 써보지도 못하고 돈 날리면은 이분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성당 나가봤더니 믿을 놈 한 놈 없더라 하느님이 있긴 어디 있느냐 사기나 치는 사람들 모임인데 그리고 이 사람 어떻게 하냐면은 냉담해요 그러면은 돈 잃어버리고 하느님 잃어버리고 사람 잃어버리고 이게 왜 그런 줄 알아요? 자기 욕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기 욕심 때문에 그리고 돈을 버는 법은 배웠는데 쓰는 법을 못 배운 사람이에요 돈을 버는 법은 배웠는데 어떻게 써야지 의미 있고 행복하게 쓰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내가 보기엔 대한민국에서 천지야 천지야 돈 쓸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작년에 내가 잠비아 봉사활동을 80명의 교우들하고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정그래를 잠깐 들어갈 일이 있었는데 병원이 있는데 병원이 있으면 간호대학에 같이 있어야 된대요 근데 수연님이 간호대학을 짓다가 돈이 없어서 수돕을 해버린 거야 돈이 없어서 내가 그걸 보는데 마음이 찬하더라고요 근데 마침 제가 작년에 잠비아는 비행기표 아껴본다고 아디스 아바바 이디오피아를 통해서 글리트를 갔었어요 근데 아디스 아바바 공항에서 내 옷가방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갖고 양복 세벌 네벌을 네벌 중에 입은 거 하나 빼고 세벌이 다 없어져 버렸어 그런데 그 전주 연중 제15주 복음이 뭐였냐면 너희들은 선교 떠날 때 옷을 한 벌 이상 갖고 다니지 말아라 한 벌 이상 갖고 다니지 말아라 식량자료나 돈주머니도 갖고 다니지 말아라 근데 예수님이 거기다 신발은 신고 가라고 또 써있어 성소에 참 신발은 신고 가라 그랬거든요 근데 나는 잠비야 미국 강의 다닌다고 옷을 네벌 양복을 네벌 내가 너무너무 부끄러웠어 내 자신한테 그래서 저는요 지금도 양복을 한 달에 한 벌만 입어요 안 갈아 입어 이제 안 갈아 입어 작년에 내가 배운 깨달음으로 안 갈아 입어 너무 좋더라고 한 달에 한 벌만 입고 다니니까 참 좋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한국에 딱 돌아왔는데 내가 양복만 많은 게 아니야 내 통장을 보니까 책 팔은 인세가 2억이 들어와 있는 거야 2억 내 통장에 나 돈 막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그 돈이 뭐가 필요해 마누라가 있어 자식이 있어 그래서 수연님한테 전화했어요 잠비야로 수연님 내가 간호대학 저둘 테니까 간호대학 마저 지라고 그래갖고 돈을 막 작년에 보냈어요 계속 2천만 원 5천만 원씩 계속 근데 올해 가서 그 정글에 들어가 딴부라는 정글에 들어가 보니까 간호대학을 다 저놨더라고 이제 기숙사 하나 저놓고 기숙사를 하나 저놓고 기숙사를 두 개만 더 주면 완전히 끝나 돈을 좀만 더 보내면 돼 근데 우리 직원들이 우리 직원들이 그걸 보더니 한국에선 감이 없다가 내가 돈을 보내서 대학을 저놓으니까 나를 혼내는 거예요 신부님 신부님 은퇴해서 돈 필요한데 이렇게 돈 다 써버리면 어떻게 하려고 돈을 다 써버리느냐고 신부님 은퇴하면은 맛있는 것도 먹고 여행도 다니려면 돈이 필요한데 지금 다 써버리면 어떻게 지금이야 신부님 강의도 다니고 강사료도 많고 인세도 많고 그래갖고 지금이야 뭐 막 부족한 게 없지만 은퇴하면 필요한 게 돈이라고 신부님 앞으로 돈 모으라고 막 나를 혼내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내가 은퇴해갖고 돈이 없으면 나는 어떻게 할 거냐 하면은 사제관에 가만히 앉아 있을 거야 돈 없는데 어떻게 가만히 앉아 있어야지 그런데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 돼요 내가 20년 후에 살아있을지 죽어있을지 어떻게 알아 그렇지 않아요? 20년에 살아있을지 죽어있을지 어떻게 알아 그런데 20년 후에 쓰려고 지금 의미 있고 재미있고 신나는 일이 있는데 지금 안 쓰고 이 신나는 이 젊은 나이에 20년 동안 지금 가만히 있긴 싫어요 지금은 마음껏 다니고 의미 있는 일도 하고 재미있는 것도 하고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여행도 다니고 지금은 신나게 할 거야 그리고 70살이 넘어갖고 돈이 없으면 가만히 있으면 되지 없으면 없는 대로 살면 되지 그렇지 않아요? 있으면 있는 대로 살고 오늘 성채 미사 때 성채 모잘랐잖아요 많이 모잘랐어요 오늘 성채 왜 이렇게 많이 왔어 성채가 모잘랄 정도로 많이 왔는데 어떻게 했느냐 하면 마지막에 성채를 네 등분해서 다 했어요 없으면 쪼개서 쓰고 나눠서 써도 다 살아 다 살아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나중에 쓰려고 늙어서 쓰려고 지금 아무것도 안 해서는 안 돼요 지금 하세요 뭐든지 지금 하세요 그리고 다 하고 즐겁게 살았어 행복하게 살았어 그런데 70살에 주머니에 돈 없으면 어떻게 하면 돼? 가만히 있으면 돼 70살에 돈 없으면 가만히 있으면 돼 많은 분들이 우리 생태 마을에 지금도 이제 짬짬이 암환자들이 많이 와요 내가 그분들하고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은요 60살 될 때까지 한 번도 놀은 적 없는 사람들 많아요 60살 될 때까지 여행 한 번도 간 적 없는 사람 많아요 60살 될 때까지 뽐나게 옷 한 번 사입어 본 적이 없는 사람들 많아요 60살까지 뭐만 해? 돈만 벌은 거예요 자식 키우고 그런데 떨커덕 암이 걸려요 지금도 한 분 와 계세요 떨커덕 암이 걸린 거야 떨커덕 암이 걸리면은 이분들 나한테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신부님 나는 억울해서 못 죽어요 난 이제까지 뭐만 했어? 고생만 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신부님 이러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나중에 하려고 그러지 말고 언제? 지금 하세요 저 청국장 가루도 나중에 사 먹지 말고 언제 사 먹어? 지금 사 먹어 지금 그게 훨씬 건강하고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여행 많이 다녀보셨죠? 만약에 유럽여행 가신 분들 유럽여행 가신 분들 아마 유럽여행은 일생 한 번 가보는 거예요 일생 한 번 가보는 여행이야 한 400만원 들여갖고 한 번 가보는데 비행기 타고 럭셔리하게 파리에 도착했어 도착을 했는데 딱 버스에 타니까 가이드가 딱 나타나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뭐 집에 들어가고 호텔에 들어가고 물은 어떻게 쓰고 뭐 이런 거지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런 말을 해요 그런데 여행 다니면서는 팁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여행 가방 올려다 주는 그 포토한테 1달러 주시고 호텔에서 나올 때 그 호텔 침대에다가 1달러 내려놓고 나오시라고 그럼 이때부터 갑자기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야 1달러 생각지도 않은 돈이야 이거 생각지도 않은 돈이야 그게 아깝게 시작한 거야 그런데 400만원을 들여서 일생 한 번 간 여행이에요 그러면 1달러 10일 2달러씩 줘봐 20달러 2만원이야 그 줄 때 기분 좋게 줄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이제 딱 벅스에서 내리니까 아니나 달라 막 벨보이들이 막 와갖고 가방을 막 들고 가려고 그래 그러면은 이 할머니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놔두라고 내가 들고 갈 테니까 놔두라고 아 내가 여러 번 봤어요 여행 같이 다니면서 내가 그 힘들게 그 가방을 들고 다니는 할머니들 모습을 보면서 안타깝더라고요 그럼 뭐하러 여행을 나와 그 2만원이 아까워갖고 그 힘들는데 피곤한 데 와갖고 그걸 또 들고 올라가 그 2만원이 아까우면 그냥 집에 가만히 있어 벌 때는 힘들고 어렵게 벌지만 쓸 때는 정승같이 쓰는 법도 중요한 거예요 저는 요즘 이렇게 여행 다니면요 2달러 3달러 5달러도 내려놓고 와요 호텔에다가 왜냐 그거 다 이민자들이야 거기 청소하는 사람들 힘들게 그거 갖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야 그러면 길 가는 사람도 내가 5천원 만원 일생 1년에 여러분들 어려운 사람들 얼마나 만나요 만나는 일이 1년에 한두 번도 안 돼 그럼 그런 사람들한테 한번 나도 여행 내가 4백만원어치 쓰면 40만원 어려운 사람한테 내놔야 될 거 아니야 그 일환 중에 하나가 그 어려운 사람들한테 팁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까워갖고 내가 들고 갈 테니까 아까운 거지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신한테 쓸 줄 알아야 돼 자신한테 저는 지난 여름에 LA에 우리 청국장 회사 청국장 회사를 설립을 했어요 거기도 뭐 다 세금 문제 때문에 다 회사를 설립을 해야 돼 미국에도 세금 내고 한국에도 다 세금 내고 그래야 되니까 회사를 설립을 하러 갔는데 내가 나하고 노는 친구들이 있어 남자들인데 한 5명 정도 되는데 나만 가면 회사를 다 때려치우고 나하고 놀라고 아주 그런 친구들이 있어 아주 친하죠 근데 그 친구 중에 하나가 식당을 운영하는데 근사한 식당을 운영해요 한번 먹으면 100달러 10만원 20만원 그리고 와인도 딱 맡겨놓는 한국 사람들은 거의 안 가고 미국 사람들이 와서 그 홀에다가 술 먹고 춤도 추고 막 이러는 그런 아주 근사한 식당이에요 근데 그 친구가 나를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고 몇 번 그랬는데 내가 또 그렇게 비싼 식당에 갈 수 있어요 안 간다고 그랬더니 그럼 우리 집에 모시겠다고 집으로 갔어요 집에 갔는데 한 그 친구 부부 다 뭐 손님 한 12명을 초대를 했는데 내가 주인공으로 간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 식당에 주방장을 주방장을 데리고 왔더라고 근데 음식이 나오는데 기가 막힌 음식들이 나오는 거 무슨 알 뭐 뭐 해갖고 정말 처음 본 음식 비싼 음식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니콜라스라는 친구가 신부님이 특별히 오셨으니까 와인을 한 병 따겠다는 거예요 근데 와인을 뭐 그냥 2만 원 3만 원짜리가 아니라 600만 원짜리 와인을 따는 거예요 600만 원짜리 와인을 나도 처음 봤어요 그 비싸다 비싸다 말로만 들었지 1995년 보르도산이야 1995년이 굉장히 가물었었어요 그래갖고 북한 주민들 다 굶어주고 있을 때야 근데 와인은 최고가 나온 거예요 그걸 했는데 한 잔에 50만 원이야 한 잔에 먹는데 막 벌벌벌벌 떨리더라고 한 잔에 50만 원인데 근데 계속 주방장이 셰프가 음식을 날라다 주는데 내가 그래도 주인공 아니에요 주인공 뭔가 셰프한테 감사의 표시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걸 우리는 팁이라고 그러죠 내가 혼자 고민했어 50달러를 줄까 100달러를 줄까 심장이 막 쫄깃쫄깃 하더라고 어떻게 할까 근데 결국은 불러갖고 딜리셔스 그러면서 내가 50달러를 줬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왜 100달러를 못 줬는지 귀향 뽐낼 거면 확실하게 뽐내고 해야 되는 건데 근데 그 50달러를 5만 원이죠 50달러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셰프는 굉장히 고맙다고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고맙다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그게 한 천만 원 정도 넘는 식사였는데 내가 그걸 얻어 먹고 돈 한 푼 안 내고 팁 하나 안 내고 그냥 가면요 그분들 모르긴 해도 내 귀에다 대고 이랬을 거야 아유 정말 멋대가리 하나 없는 신부라고 그렇지 않겠어요? 이렇게 멋있게 했으면 그 주방 직원 데려다 했으면 줄 줄 알아야지 이건 비단 나한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야 여러분들 인생을 살면서요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쓰는 것도 중요해 쓸 때 확실하게 써 근데 만약에 내가 돈이 부족해 그러면은 가만히 있어 여러분들 안 쓴다고 누가 뭐라고 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쓰는 것도 아니고 안 쓰는 것도 아니고 내는 것도 아니고 안 내는 것도 아니고 사는 게 좀 짜증이 나요 그래서 쓸 땐 사도 바오로가 뭐라고 그래? 난 귀하게도 살 줄 알고 천하게도 살 줄 안다고 그러잖아요 돈 안 쓴다고 누가 뭐라고 할 사람 하나도 없어 근데 쓸 때는 멋있겠어 이게 왜 이런 문제가 생겼냐면 내가 귀하다는 생각을 안 해서 그래요 내가 귀하다는 생각 나는 어쨌든 성당터 또 그 다음 성당도 2,400평 성당터 해갖고 지금 아주 공원 같은 성당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수고한 거 누가 알아? 하늘이 알고? 내가 알아 그래서 나는 지난 12월 6일날도 이선희 콘서트 갔다 왔어요 누구 돈으로? 내 돈으로 내 돈으로 그리고 지난주는 우리 이선희 콘서트는 우리 직원들 50대 된 직원들하고 갔다 왔고 지난주는 충무 아트센터에 몬테크리스토라는 뮤지컬을 30대 직원들하고 갔다 왔어요 서울 우리는 평창이니까 무조건 대전, 서울 이런 데 오는 거예요 서울에 와가지고 또 충무 아트센터 보니까 신당동 떡볶이 집 있더라고 그래서 떡볶이 먹고 멋있게 커피 한 잔 마시고 몬테크리스토 백작 보고 그리고 집에 새벽 1시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저한테 신부님 맨날 강의만 다니고 힘들어서 어떻게 하느냐고 나 짬짬이 알아서 잘 놀아요 맨날 강의만 다니면 나 미칠지도 몰라 짬짬이 알아서 놀아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으셔야 돼 부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지나친 고행은 사람을 고통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지나친 쾌락은 사람을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 줄도 알고 쓸 줄도 알고 인내할 줄도 알고 그렇게 살아야 돼 어쨌든 누구한테 잘해줘야 되느냐 하면 나한테 잘해줘야 돼요 내가 행복해야지 누구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 남도 행복해 줄 수 있어요 맨날 자기가 영원히 찌그러지면 남편 욕하고 자식 욕하는 거야 근데 내가 8만 원 들여서 평창 생태 먹을 피정 딱 갔다 왔어 다음날 아침에 기분 좋게 음식 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후부터 누구한테 잘해줘? 나한테 잘해주세요 오늘도 황창현 신부님의 행복 특강 잘 들으셨나요? 이어서 나이 들수록 들으면 도움이 되는 지혜의 말씀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주변에서 언제든 만날 수 있는 뱀처럼 교활한 사람들의 9가지 특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거짓말과 속임수를 자주 사용한다 교활한 사람들은 항상 그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거짓말을 하거나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경향이 있다 그들은 사람들을 기만하고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항상 사실을 왜곡하고 남들을 현혹시키기를 좋아한다 거짓말은 눈덩이와 같기 때문에 계속 굴릴수록 점점 커져만 간다 따라서 이런 교활한 사람들은 자신의 거짓말이 점점 커지는 것에 큰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 언제 거짓말이 폭로될지 전정긍긍하며 살고 있다 한 개의 거짓말을 한 사람은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 다시 스무 개의 거짓말을 생각해내지 않을 수 없기에 그 거짓말의 크기는 점점 커진다 만약 내 주변에 거짓말하거나 속이는 사람이 있는지 알고 싶거든 그 사람의 태도를 보아라 사람은 자신에 대한 거짓말을 할 때 가장 큰 소리를 내게 된다 방귀 뀐 놈이 성낸다는 말이다 제대로 사람을 속이려는 목적으로 완벽하게 거짓을 꾸며낼 수는 있지만 끝까지 그것을 관철시킬 수는 없다 거짓말은 무게가 없기 때문에 바라보면 꼼짝없이 들통나게 되어 있다 화려한 겉모습이나 그럴싸한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본질을 알기 전까지는 조금은 거리를 두고 천천히 알아가는 것이 좋다 두 번째, 자기 의견을 강요하거나 억지를 부린다 이들은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며 자기 의견을 일방적으로 남에게 주입하려 한다 우리 주변에 생각보다 많이 보이는 이런 사람들은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는 견해나 가치관을 남에게 항상 강요한다 하지만 강요받는 쪽도 이것이 반드시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저 인간관계가 깨질까 봐 억지로 수긍하고 넘어가는 경향이 있다 교활한 자들은 이런 사람들의 배려를 이용하여 자기 의견이나 방법을 남에게 강요한다 이런 사람은 우월성을 과시하고 싶거나 자신의 불안감을 없애려는 욕망을 가졌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세 번째, 타인을 비하하고 조롱한다 교활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비하하거나 조롱하여 상대방을 약화시키고 자신의 우위를 강조하려 한다 이런 사람들은 전형적으로 약자에게는 강하고 강자에게는 약한 비겁한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약해 보이는 사람들에게는 막 대해도 된다라는 인간으로서는 가져서는 안 돼 한심한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도 자신이 늘 우위에 서려고 한다 스스로를 대단한 사람이라 생각하고 전문가는 자기밖에 없다고 생각하며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이 일을 재개하는 것을 참지 못한다 대화를 할 때도 상대방을 조롱하지 못해 안달이다 이런 자들은 다른 사람을 굴복시키는 방법을 정말 많이 알고 있으며 자신이 뭔가 잘못 생각하거나 혼동하면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아닌 무조건 다른 사람들 탓으로 돌린다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면 되도록 취약한 부분을 보여서는 안 된다 싸움이 될 만한 일은 피하고 감정적으로 도전해 오는 것이 분명할 때라도 상대하지 말고 일단 무시하는 게 좋다 대화를 할 때도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한다 그저 냉소주의로 대응하거나 대화를 거절하라 교활한 사람들에게는 대화하기 싫다는 은밀한 의사표시는 먹혀들지 않는다 따라서 자신의 뜻을 분명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 네 번째,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경우가 별로 없다 교활한 자들의 특징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사람들을 파악하려거든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지 살펴봐라 교활한 비겁자들은 말과 행동이 완전히 따로 놀지만 그 점을 알아차리기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들이 앞세우는 말도 나름 조리있고 이성적이며 짜임새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객관적인 사실과 행동에 비추어 그들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말과 저 말 사이에 일관성이 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이들은 병적인 거짓말쟁이다 그들의 위성과 기만 자기 모순을 놓쳐서는 안 된다 만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의 말과 행동이 계속해서 일치하지 않는다면 거리를 두는 것이 좋다 다섯 번째 자기 중심적인 태도를 보인다 교활한 사람들은 늘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한다 같이 더불어 사는 사회에서는 타인을 배려해야 하는 상황이 많지만 이들은 남에 대한 배려를 찾아볼 수 없다 정말이지 당연한 말이지만 이런 사람들은 주위 사람을 아무렇지 않게 휘두른다 또한 자기 중심적인 이들은 매사에 자신에게 득인지 실인지를 따져보고 상황에 맞게 교묘하게 움직인다 그들과 지내며 옆에서 지켜보면 자기 보신을 위해 마치 카멜레온처럼 상대의 권력이나 영향력에 따라 태도를 바꾸는데 이들의 이런 성향이 바뀔 가능성은 극히 낮다 따라서 이들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원래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마음을 깊이 주지 마라 시간을 낭비할 뿐이니 이런 사람들과는 그저 표면적인 관계를 유지하거나 차라리 피하는 것이 좋다 여섯 번째 이기적인 행동을 한다 교활한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항상 자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기 바쁘다 항상 자기 생각만 하기 때문에 타인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절대로 고려하지 않는다 이런 사고방식은 이기적 태도와 사회적 의무를 무시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들은 항상 자신만을 생각하기에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에게는 친절하고 배려심 많은 모습을 보여주지만 자신에게 필요 없다고 느껴지는 사람들에게는 관심을 갖지도 않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이지도 않는다 만약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항상 자기의 이익을 챙기려 하거나 남의 것을 자기 것인 것 마냥 탐내는 사람이라면 거리를 두는 것이 좋다 이러한 사람들은 남에게 배려심 많은 척 연기를 하지만 사소한 행동들에서 들통나기 마련이다 예를 들자면 평소에는 돈을 아끼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모임에서는 함께 거둔 회비로 남들보다 비싼 걸 먹고 세금으로 산 물건들을 마치 자기 것처럼 쓰는 행동 말이다 남의 돈을 내 돈처럼 쓰는 사람들 중 이타적이고 배려심 많은 사람은 없다 일곱 번째, 계획적인 행동을 한다 교활한 사람들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철저하게 실행한다 그들은 항상 여러 상황에 대비하여 미리 계획을 세우고 그 상황을 이용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고자 끊임없이 행동한다 이런 사람들의 계획 속에는 남들이 위험해지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이들은 자신은 안전한 곳에 있으면서 남을 이용하여 자신이 이득을 본다 이런 사람들은 그저 겁이 많아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비겁자들은 유능하고 교활하며 그 자리에서 결단을 내릴 수 있는데도 자신의 심망이나 권력을 지켜야 할 때를 제외하고는 절대로 앞에 나서지 않는 특징이 있다 자신을 위해서는 누구보다 앞장서지만 자신과 관계없는 일 때문에 나서야 할 때는 침묵하거나 겁쟁이처럼 구는 것이다 비겁자들의 더 큰 특징은 남을 위험에 빠뜨린다는 것이다 남을 돕거나 지켜주는 대신 적의 희생양으로 삼거나 남에게 자기 죄를 덮어 씌우는 것이다 권력의 자리에는 이런 비겁자들이 쓸어 담을 만큼 많다 결코 위험을 무릅쓰지 않는 그들은 교활하게 남의 등을 떠밀면서 잘되면 자신의 뛰어난 역량 때문이라고 내세우고 잘못되면 남에게 책임을 떠넘긴다 은밀히 나누었던 약속도 필요에 따라 서슴지 않고 부정한다 이렇게 해서 주변을 말을 잘 듣는 추종자로만 채운다 문제는 그 대가를 남이 치르게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떠한 기업이라면 우수한 인재가 나가버리기 때문에 사세가 기울고 정치가라면 국민이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 무능한 지도자가 자신의 안의만 보호하다가 나라를 위태롭게 만든 일은 동서고금의 역사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런 사람이 보인다면 반드시 피하라 여덟 번째 타인을 조정하고 상황을 이용한다 교활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조정하고 상황을 이용하여 조용히 압력을 가한다 그들은 상황을 이용해 다른 사람들을 자신의 의지대로 움직이도록 유도하며 교활하게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려 한다 이런 사람들은 타인의 심리를 조정하는 능력이 매우 능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을 알아보는 법은 어렵지 않다 먼저 우물에서 숭룡 찾는 사람을 조심하라 교활한 사람들은 먹잇감을 함정해 빠뜨리는 것에 급급하기 때문에 자기가 점찍은 상대의 삶에 정광석화처럼 침투하고 상대를 올가매는 약속들을 되도록 빨리 받아낸다 타고난 포식자인 그들은 자신의 호감형 가면이 오래 버틸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상대를 잡으려면 본색이 드러나기 전에 신속히 해치워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것이다 이들이 남에게 침투하는 타이밍은 상대가 뭔가 큰일을 겪고 힘들어할 때다 그들은 상대의 빈틈을 노려 누군가가 함께 해주고 위로해 주기를 바라는 상대의 욕구 속에 따리를 튼다 그렇기에 친근함과 인간적인 정을 착각하지 마라 이들은 자신을 꾸며내고 부풀리기도 하지만 특히 제멋대로 밀고 들어와 정신을 홀린다 그들은 지나칠 만큼 친근하게 굴면서 상대의 생활 공간 속으로 함부로 비집고 들어간다 이런 사람을 피하지 않고 자주 만나다 보면 이들의 계획에 말려들어 자칫 신뢰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을 덜컥 신뢰하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아홉 번째 능력에 비해 지나치게 자신만만하다 교활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유인하고 속이기 위해 자신만만한 척을 한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자신의 능력을 부풀리고 과장한다면 이런 부류일 수 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늘 확신으로 가득하고 자신만만하다 반면에 똑똑한 사람은 늘 의심에 시달리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감이 덜하다 그런데 연구 결과에 따르면 누구나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을 더 신뢰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그러니 역설적이게도 어리석은 사람이 더 신뢰받을 수도 있는 셈이다 교활한 자들의 호언장담과 남들을 깔보는 경향은 쉽게 표간한다 그들은 허세로 가득하고 자랑할 기회를 절대 놓치는 법이 없으며 모르는 게 없고 안 가본 데가 없고 못하는 게 없고 당연히 자신이 최고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깔보는 경향이 있다 만일 당신을 조롱하고서는 농담이라며 슬쩍 넘어가려는 꼴까지 봤다면 더 의심할 필요가 없다 교활한 자와 논쟁하지 말고 그저 그에게서 도망쳐라 첫 번째 이간지라는 사람과는 연을 끊어라 이간지라는 사람들은 대체로 질투심과 지배욕이 많다 주변 사람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입맛대로 조정하고 싶어 한다 더 심각한 건 이간지라는 사람이야 무시해버리면 된다 쳐도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은 결코 무시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다 이간지라는 사람은 필히 그런 악영향을 퍼뜨린다 흰 도화지에 검은 물감이 번지듯 이간질이 널리 널리 퍼져나가는 것이다 이간지라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남 험담과 뒷담화를 손쉽게 잘한다는 것이다 근데 여기서 제일 큰 문제가 뭔지 아는가 나에게 뒷담화를 많이 하는 사람은 이미 다른 사람에게 내 흉도 보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앞에서 못하는 말은 뒤에서도 하면 안 되는데 이간지라는 사람들은 없는 얘기까지 지어내서 이간질 시키고 자기 편으로 만들어버린다 반드시 조심하고 또 조심하여라 두 번째 음흉한 사람을 조심해라 세상엔 공짜가 없다 과한 친절이나 대가 없는 호의도 사실은 공짜가 아니다 대가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대가가 있는 것이다 음흉한 사람들은 대가 없이 도움을 주고 나중에 무리한 부탁을 한다 사람에게는 기본적으로 남을 도우려는 마음이 있다 도움을 받으면 보통의 사람이라면 마음의 빚을 지기 마련이다 음흉한 사람들은 이 점을 이용한다 마치 선의인 척 선뜻 도움을 주고 나중에는 크고 작은 부탁을 아무렇지 않게 하면서 사람들을 이용하는 게 바로 음흉한 자이다 음흉한 사람들의 특징은 겉보기에는 착해 보이지만 실은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교활하고 음흉한 사람들은 자기 이익만을 계산하고 이득이 되는지 해가 되는지만 계산하는 부류다 음흉한 사람에게 잘못 걸려들면 된통 당할 수 있으니 가까이 하지 말고 반드시 빨리 인연을 끊는 것이 좋다 세 번째 남의 단점을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과는 당장 연을 끊어내라 사람에게는 누구나 단점이 있다 허나 이러한 단점만 굳이 크게 부각해서 말하기를 일삼는 자들이 있다 상대의 단점을 함부로 말하는 사람과는 인연을 끊어라 이들은 자신의 결점을 가리고 장점을 돋보이기 위해 상대방의 부족함과 나약한 부분만을 과장하여 공격하고 비판하고 무시하는 것이 일상이다 이런 사람들은 타인을 먼저 비난하고 상대방을 제압해 그들을 바보로 만드는 것과도 같다 특히 그들이 남을 험담하는 목적은 단지 어떤 사람과 틀어져서 그런 것만이 아니다 단지 편을 가르고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높이기 위해 타인을 헐뜯는 경우가 많다 네 번째 남을 만만하게 대하는 사람과는 인연을 끊어라 남에게 무례하게 대하며 만만하게 대하는 인간 부류가 있다 이런 이와는 상종도 하지 말고 엮이지도 말아라 그들과 어쩔 수 없이 같이 지내야 한다면 이 세 가지를 명심하라 1. 무례한 사람일수록 솔직하게 받아쳐줘야 한다 2. 겁먹지 말고 상대에게 불쾌한 감정을 반드시 표현해라 3.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과 나를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에게만 잘 대해주면 되는 것이다 그 밖에 다른 사람에게는 모두 기계적으로 대하는 것도 인간관계를 잘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다 다섯 번째 남의 말은 안 듣고 자기 말만 떠들어대는 사람을 조심해라 틀린 것도 맞다고 박박 우겨대고 자기 말만 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사람과는 대화가 통하기 어렵다 논리로 이기거나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도 마라 자기 얘기만 하는 사람들이 말을 걸어와도 그 사람 말에 끌려 들어가지 마라 이런 부류와 대화를 하게 되면 빨리 다른 얘기로 바꾸거나 바쁜 일이 있다고 피하는 것이 상책이다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적당한 거리두기다 인간관계는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는 만큼 상대방에게 관심을 끄고 내 할 일을 하는 것이 행복의 지름길이다 나의 관계 나의 행복 나의 능력에 몰입해야 한다 타인과 대화할 때는 상대방의 의견을 먼저 듣고 경청한 뒤 그 말의 흐름에 어긋나지 않게 대답하며 상대방에게 공감해 주어야 한다 그런데 몇몇 사람들은 타인과 대화하면서 타인의 생각이나 의견을 듣는 와중에도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하고 자신을 먼저 내세우려 한다 남의 말을 들을 줄 모르는 사람과는 관계는 관계를 이어나갈 필요가 없다 오랜 친구 중에는 끊고 멀리해라 여섯 번째 잘해줘도 고마워하지 않는 사람과는 연을 끊어라 잘해줘도 전혀 고마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이는 은혜를 모르는 자이며 내가 잘해준다 한들 그의 눈꽃만큼도 보답할 줄 모르는 자이다 자기밖에 모르는 자에게 호의를 베풀지 마라 너만 상처받고 힘들어지기 마련이다 또 잘못을 저질러놓고서는 절대로 미안하다고 말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 전부 배려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는 사람들이다 타인의 입장도 전혀 고려하지 못한다 특히 잘못했는데도 사과 한마디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스스로를 이미 속이고 있는 것이다 자기 스스로마저 속여버려 양심이란 것이 없는 족속들이다 대다수는 마음 깊은 곳에 열등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다른 사람들에게 시기심을 품는 경향도 있다 이런 부류와 함께하는 것은 매우 큰 감정 소모와 에너지 낭비가 될 수 있으므로 관계를 끊어내는 것이 좋다 또 나의 힘든 일들을 귀신같이 알고 파고들어서 은근히 들쳐내거나 비난하는 부류들이 많다 아무리 오래된 친구라 하더라도 어차피 이런 사람과 친구를 하게 되면 속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손해가 된다 내 마음만 다치기 때문이다 에너지를 깎는 사람과는 가까이 하지 말고 안정적으로 만들어주는 좋은 친구를 사귀어야 한다 일곱 번째 아첨하는 사람은 반드시 피하라 어딜 가나 아첨을 일삼는 자들이 있다 왜 아첨하는 사람은 피해야 할까 아부하는 사람들은 자기 실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현란한 말과 새치 혀로 기회를 얻으려는 야비한 인간들이 많기 때문이다 이들은 진실을 똑바로 보지 못하게 상대의 눈과 귀를 가려버리는 자들이다 아첨에 취한 상대방은 아첨꾼의 속셈을 모르고 자신의 실력 때문에 찬사를 받았다고 믿는다 이렇게 된다면 상대방은 자기의 능력이 아닌 아첨에 의해 잘못된 자만심에 빠져버릴 수 있다 이러한 아첨꾼들만이 득세하는 조직은 반드시 폐망하고 썩어 들어간다 이런 조직에 몸담고 있다면 하루빨리 벗어나와야 한다 인간관계에서 지나친 칭찬과 비판은 삼가해야 하는 법이다 사람의 마음은 누르면 비굴해지고 세우면 우쭐해지기 마련이다 상대의 비위를 맞추려고 마음에도 없는 아부를 하는 자들은 반드시 기억해두고 경계해야 한다 아부하는 사람이라 해서 모두가 나쁜 것은 아니다 개중에는 진심 어린 칭찬의 말을 해주는 사람도 있기 때문이다 허나 아부하는 자들 가운데는 상대한테 입바른 말을 해주고 그 대가로 뭔가를 얻어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 아부하는 사람들은 듣기 좋은 말만 골라하면서 내 인생을 꼬이게 만들어 버릴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실을 바탕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또한 우리는 상대방의 아첨에 속아 넘어가지 않기 위해 상대방의 능력과 진심 어린 칭찬의 말을 구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런 노력이 우리의 인생을 보호하고 발전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주위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들으시면 가슴에 더욱 새겨질 것입니다 반복 재생합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나 자신을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나예요 내가 인생 고비고비 살아오면서 고생한 거 몇 면이 속속들이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누굴까요? 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내가 나 자신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인생 고비고비 고생한 거 가장 잘 아는 나한테 가장 잘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나예요 그런데 내가 고생한 거 잘 알지도 못하는 자식이 잘해 주겠어요? 남편이 잘해 주겠어요? 잘해 주지 못해 내 마음에 맞게끔 잘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나 외에는 아무도 없어요 나 외에는 그런데 우리는 간혹 내가 나한테 잘해 주면 되는데 나는 나한테 잘해 주지 않고 남편이 나한테 잘해 주지 않는다고 자식이 나한테 잘해 주지 않는다고 섭섭하다고 원망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살아오면서 내가 사글세, 월세, 전세 그나마 아파트 20평, 30평 이렇게 살 때까지 정말 알뜰살뜰 아끼면서 절약한 거 자식이 알 것 같아요? 몰라요 그런데 몰라준다고 맨날 눈물 찍, 콧물 찍 짜는 이 바보들이 참 많아요 오늘 이후부터는 그런 거 섭섭하다고 말하지 마시고 누구한테 잘해 주면 돼? 내한테 누가? 내가 잘해 주면 돼요 저는 22년 전에 평택 비전동 성당에 발령을 받아 갔어요 그런데 발령 받자마자 주교님께서 2년밖에 안 됐는데 신설 성당인데 성당을 분가하라는 거예요 뭐 우리 신부들이야 주교님이 명령을 내리면은 바로 해야죠 그래서 진사리라는 곳에 진사리는 어디냐면 평택 안성 인터체인지 바로 옆이 진사리예요 거기서 이제 교우는 200명밖에 안 되는데 우리 성당은 3,500명 정도 있었는데 그 중에 200명을 뛰어서 분가를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우들은 이 좋은 성당 놔두고 우리가 거울 나가느냐고 다 설득하고 또 땅을 보니까 3,200평 그 평택 평야가 쫙 내려다 보이는 맨 꼭대기에 3,200평 땅이 나왔더라고요 3,200평이면은 2,000평이 초등학교, 운동장, 건물 다 들어가는 게 2,000평이야 법적으로 그러니까 초등학교 딱 보면 다 2,000평이에요 그거 한 배 반만한 땅이 나왔어요 16만 원에 22년 전에 근데 뭐 신설성당에 돈이 어디 있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끌어모으고 저렇게 끌어모았는데도 돈이 2억이 부족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모시던 보좌신부 때 모시던 본당 신부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신부님 성당을 분가하라는 명령을 받았는데 땅을 살라고 그러는데 마음에 드는 땅이 나왔는데 2억이 부족하다 2억을 좀 꽂았으면 좋겠다 이 신부님이요 단 1초도 주저하지 않으시고 내가 꽂을게 내일 와 딱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또 인간관계가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갖고 다음 날 31살, 32살에 22년 전이니까 2억을 이렇게 안주머니에 넣고 오는데 정말로 심장이 부들부들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갖고 와서 그 땅 계약을 다 했는데 상임위원들이 사기당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건물도 질 수 없고 신부님 사기당했다고 새벽 2시까지 막 뭐라고 그러더라고요 참 답답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내가 다 알아보고 조사해 본 결과 사기당한 게 아니다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고 어쨌든 이제 그 마음고생을 다 하면서 땅을 다 샀어 반대를 무릅쓰고 그리고 1년이 지났는데 땅값이 16만원짜리가 35만원으로 뛴 거예요 1년이 지났는데 그래서 그중에 800평을 팔아서 800평을 팔아서 나한테 돈 꽂준 우리 김창님 이제 돌아가셨죠 김창님 필리포 신부님한테 2억을 돌려줬어요 그러니까 2,400평이 남았는데 거의 돈 한 푼 없이 그냥 산 거야 그런데 지금은 거기에 아파트가 다 들어왔어요 아파트가 다 들어왔는데 2,400평이니까 주차곡절에 좁은 공원 그냥 그 동네 공원이 생긴 공원 그래서 무슨 들은 얘기로 내가 들은 얘니까 카페를 차려갖고 얼마나 근사하게 지냈는지 모른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마음고생하고 성당터 마련한 거 아무도 몰라 누구만 알아? 하늘하고 나만 알아 하늘하고 하느님하고 나만 알아 그런데 지금은 거기가 교우 2,000명 정도 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후임자 신부가 몰라준다고 교우들이 20년 전에 내가 그렇게 힘들게 해서 땅 산 거 몰라준다고 내가 맨날 섭섭하다고 그러면요 나는 쫀쫀한 사람이야 쫀쫀한 사람 작은 사람이야 작은 사람 그리고 이제는 거기가 뭐 평당 큰 몰이 들어와서 평당 한 400만 원까지 올라갔대요 그러니까 거의 100억 정도 되는 거죠 100억 정도 되는 돈을 내가 교회에 벌려준 거야 그런데 아무도 몰라 그런데 주교님이 몰라준다고 교회가 몰라준다고 내가 맨날 그렇게 원망하면요 나야말로 작은 사람이야 나는 그 평택 아이시 지나다닐 때마다 하느님의 기도하는 집을 내가 마련할 수 있는 영광을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해요 어차피 그러니까 교우들이 이렇게 행복하게 그 넓은 터에서 주차 걱정 없이 신앙 생원단 얘기를 들으면 내가 기분이 좋아 그걸로 된 거예요 여러분들도 인생 살면서 고생하고 고생하고 힘들게 이 가정 여기까지 이렇게 꾸려왔는데 다른 사람 심지어 남편 주위에 여러분들 간혹은 시집 왔더니 시동생이 다섯 살 시동생 나중에 켜서 장가까지 보냈는데 그 은혜 모르는 경우도 많죠? 그거 섭섭할 거 하나 없어요 섭섭할 거 하나 없어요 누가 알면 돼? 내가 알고 하늘이 알면 돼 그래서 공자님이 진정한 군자는 누가 군자라고 그랬냐면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화내지 않는 사람이 군자라고 그래요 유유자적할 줄 아는 사람이 우리 평창은 화요일 수요일 1박 2일 피정 목요일 당일 피정 금토일 2박 3일 피정을 해요 1년 내내에요 뭐 지난번에도 하고 이번에 성탄 때도 금토일 2박 3일 피정해요 오고 싶어도 이미 예약이 끝나서 못 와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 피정 오는 분들의 행복의 크기가 다 달라요 누가 제일 행복한가 봤더니 금토일 2박 3일 피정 오시는 분들이 제일 행복해 해요 왜 행복한가 봤더니 밥을 무려 여섯 끼를 안 해요 주부가 밥을 여섯 끼 안 하면 행복할 것 같아요 안 행복할 것 같아요 무조건 행복한 거예요 무조건 여기 이렇게 오신 분들 보니까 한 60대 신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30살서부터 시집하고 60살까지 여러분들이 살림살이 하면서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애 낳고 애 길렀다면 여러분들은 한 달 가사 노동비를 따지면 한 달에 얼마치 일을 그동안 했느냐 하면 350만 원어치 일을 했다고 그래 그럼 30년 동안 일했으면 여러분들은 남편하고 자식들한테 얼마를 청구할 수 있느냐 하면 10억 5천을 청구할 수 있어요 10억 5천 10억 5천 내놓으라고 그럴 수 있어요 아니 법원에 누가 해갖고 25년 동안 그거 해갖고 250만 원 해갖고 5억 청구해갖고 받은 사람이 판결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2박 3일 금토일 피정하는데 피정비가 얼마냐 하면 8만 원이에요 8만 원 이틀 밤 자고 6개 밥 먹고 그런데 그렇게 10억 5천만 원어치 일을 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고생한 나한테 너 한번 이틀 밥 안 하고 좀 편안하게 한번 해주는 밥 먹어라 내가 너한테 한번 쏟게 하고 그 8만 원을 들여서 평창에 피정을 갈라고 그럴 때 그 돈이 아까워서 갈까 말까 갈까 말까 이렇게 망설이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 고생하는 거 알아주는 사람 하나도 없다고 눈물 콧물 짤 거 없다 이거야 그렇게 내가 10억 원 정도 일했으면 나한테 8만 원 정도 쓰는 거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써 그러니까 제발 원망하지 말고 본인을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그리고 1박 2일 당일 금토일 피정 오시는 분들 중에 누가 제일 럭셔리한가 봤더니 금토일 2박 3일 오시는 분들이 제일 럭셔리예요 왜 럭셔리한가 봤더니 설거지를 안 하잖아 밥 먹고 우리 잠비아에서 온 커피가 있어요 그 커피 뽑아서 강 내려다보는 데크에 앉아가지고 우아하게 우아하게 그러니까 2박 3일 동안 피정 오시는 분들 이번에도 이 추운 12월 달에 왔는데도 나한테 이런 말을 해요 신부님 너무 행복해요 해준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왜냐하면 우리 또 생태마을에서 요즘 우리가 시래기 말라고 하고 시래기하고 된장국 끓여 우리 뭐 배추 무 얼마나 맛있어요 그 자연 정말로 유기농 식단으로 해주니까 요즘은 또 호박 싹 이렇게 했는데 너무너무 맛있더라고 지금도 이제 주일날 나가면은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럴 때는 요즘은 내가 이렇게 대림식이라고 강의 나오면은 손님을 안 받아요 근데 지금 여섯 분이 와 있는데 당일 온다고 그러더니 일주일 있겠다는 거 나한테 오늘 와서 막 신부님 여기 있고 싶다는 거 아니 강의도 없고 테레비도 없고 뭐가 좋아서 여기 계속 있겠다고 그러냐니까 밥이 너무 맛있다는 거야 밥이 야 주부한테는 이것만 해도 충분히 행복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제 여주에 평창은 15,000평인데 여주는 15만평이에요 거기에는 수영장도 있고 그림 그리는 데도 있고 도자기 만드는 데도 있고 다 있어요 거기 피정 이제 우리 교우들 받을 거예요 거기 600명이야 지금은 200명이라 1년 기다려도 못 오는 분들 많아 2년 기다리면서도 못 오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교우들이 좀 안타까워갖고 여주에 피정집을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는 피정 1박 2일 2박 3일 이런 거 안 해요 화, 수, 목, 금, 토, 일 5박 6일 피정이에요 5박 6일 5박 6일 할 거예요 5박 6일 여러분들 시간 많잖아 죽지도 않고 근데 5박 6일 피정하는데 피정비를 얼마만 받을 거냐면은 10만원만 받을 거예요 10만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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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을 무려 18끼를 안 하는데 10만원만 받을 거예요 난 사실 우리 천주교 교우들 불쌍해요 왜 불쌍하냐면은 성당 나오면서부터 많은 헌금을 하든 안 하든 평생 헌금했어요 그리고 또 불쌍한 데 있으면 2차원금하고 교무금하고 또 성당 지면 신축금 내고 또 뭐 어려운 데서 와갖고 꽃동네 뭐 이런 데 와갖고 또 도와달라고 그러면 또 반지도 빼고 뭐 그냥 있는 거 없는 거 나 먹기 살기 힘들어도 어떻게 마음 짠하니까 어떻게 해요? 또 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20년 30년 신앙생활 했는데 정작 내가 외롭고 힘들 때 어디 가서 좀 위로받고 싶은데 그럴 때가 없어요 별로 우리 한국 천주교 교회는 그러니까 교우들한테 받기만 했지 주질 않아 내가 그게 제일 불만이야 그런 공간이 한국교회에 필요하다 이거야 그래서 이제 여주는 10만원이면 여러분들 뭐 여러분들 보통 한 달 생활비 최저가 110만원인가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누구나 올 수 그리고 거기 전철까지 나 있어 이제 그 앞에까지 그러니까 여기 65살들은 거기까지 공짜로 올 수 있어 65살까지는 전철까지 나 있으니까 마음만 먹으면은 얼마든지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우들한테 그런 공간을 만들어 줘야 되겠다 아 우리도 좀 위로받고 살아야 되지 않아요? 맨날 뭐 남만 위로하고 살아 나는 30년 동안 그렇게 뼈 빠지게 고생했는데 그런데 제가 한 6년 동안 여주에다가 그런 생태 마을을 꾸며서 한국민들 우리 천주교 교우들 뿐만 아니라 한국민들이 실수 있는 오아시스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갖고 다 허가를 받아놨는데 이번 2월 달에 교구청에 편지를 했어요 주교님 허가를 다 받아놨으니 공사비 달라고 거기야 총 공사비가 얼마냐면 300억이에요 300억을 내가 무슨 재주로 만들어 내가 무슨 재주로 그러니까 교구에서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답이 없는 거야 준다는 답이 없어 그래갖고 내 친한 주교님한테 말씀을 드렸죠 아니 어떻게 왜 답이 없냐 허가까지 다 떨어졌는데 근데 우리 수원교구는 지금 신도시가 굉장히 많이 생겨요 위례 신도시 동탄 2신도시 신도시가 막 생기니까 거기다 땅 사느냐고 돈을 다 썼다는 거예요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30대 때는 막 내 뜻대로 안 되면 막 교구청에 올라가서 막 뒤집고 소리소리 지르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50이 되니까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면은 내가 다 해놨는데 만약에 교구청에서 돈이 없다고 300억이 돈이 없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안 하면 되지 안 하면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인생이 왜 힘든지 아세요? 돈이 없는데 돈이 없는데 하려고 그럴 때 힘들어요 내가 지금 5천만 원밖에 없는데 2억이라는 가게를 하고 싶어 5천만 원밖에 없는데 2억이라는 가게를 하고 싶어 갖고 어떻게 은행에 융자 받고 형제 집 잡히고 또 뭐 이 사람 저 사람 꼬갖고 시작하잖아요 그때부터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5천만 원만 있는데 2억짜리 그건 하면 안 돼요 안 하면 되지 그래서 내가 주교님한테 편지했어요 주교님 저는 하느님의 집을 지면서 기쁨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다고 그래서 지금 교구가 여러 가지 어려운 힘이 있으니까 나중에 하자고 지금 편안하게 마음 먹자고 그랬더니 주교님이 저한테 답장했어요 딱 한 줄 보냈어요 참 고맙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접귀로 마음 먹었어요 접귀로 마음을 먹었는데 잠비아에 농업대학 하라고 100억을 봉헌하신 우리 할머니죠 나는 할머니라고 안 그러는데 그냥 100억을 봉헌했어요 벌써 3년 전에 3년 전에 이제 이제 그분하고는 가능한 한 달에 한 번 정도 밥을 먹는데 이제 밥을 먹으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사는 얘기를 하면서 내가 이제 여주에 생태마을을 꾸미려고 그러는데 교구가 지금 신도시 성당터 산다고 돈이 없다고 좀 어려워하더라 이런 저런 얘기를 하는데 하루는 우리 자매님하고 서울 경북궁 구경을 가는데 신부님 서울 구경 가는 길에 잠깐 남산 밑에 경리단 길 요즘 뜨는 데 있죠 경리단 길에 집터를 하나 보자는 거예요 밑에 삼성 미술관도 있고 LG 회장집도 있는데 그 맨 맨 경치가 아주 기가 막혀요 한강 다 보이는 그 경리단 길에 땅을 한 200평 보여주면서 신부님 이거 봉헌할 테니까 신부님 이거 하라는 거야 그래갖고 거기가 평당 한 평에 6천만 원이야 한 평에 한 평에 근데 200평 근데 며칠 전에 무슨 공시지가 이런 게 나오는데 123억이 나왔더라고 그 시세 그게 123억짜리를 봉헌을 하신 거예요 우리 교우들 쉬는데 그거 신부님 이거 갖고 꾸미는데 좀 이렇게 미천하시라고 그래갖고 내가 또 이제 주교님한테 가서 아니 이거 저 봉헌을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그랬더니 우리 주교님께서 아우 그럼 우리 하자고 이렇게 봉헌한 분이 있으니까 난 또 하자고 그러면은 하면 돼 또 하면 하자고 그러면 하면 돼 그래서 아마 이제 곧 이제 그 시작이 되면 3년 후 정도면은 우리 교우들이 이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돈을 버는 법도 중요하지만 쓰는 법도 중요해요 여러분들은 지금 정말로 힘들게 돈 많이 벌었어요 그렇죠? 아끼기도 많이 아꼈어 그런데 벌기만 하고 쓸 줄을 모른다면은 뭐하러 벌어 그렇잖아요 힘들게 돈을 많이 모았어 근데 쓰려고 8만원을 쓰려고 보니까 아까워 벌벌벌벌 떨어 그럼 뭐하러 보냐 이거예요 벌 줄도 알고 쓸 줄도 알아야 돼요 뭐 어느 교구에 우리 교구 얘기예요 우리 수원교구 얘기인데 한 본당에 금융업을 하는 회장님이 있었나 봐 나한테 돈을 맡기면은 내가 15% 이자 주겠다고 여러분들 내가 평화방송에 수도 없이 얘기했어요 여러분 인생이 왜 괴로운지 알아요? 정치가 잘못돼서 내 팔자가 귀구해서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잘못 선택해서 어떻게 잘못 선택해? 과학에 욕심을 부려서 인생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15% 이자 준다고 교우들을 꼬신 거야 그래갖고 막 1억씩 5천만원씩 막 맡겨갖고 그 사람이 300억을 끌어모았대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법정 이자가 1.25%예요 은행에다가 1억을 맡기면 1.25%면 10만4천원 이자 받아 한 달에 1억 그래서 요즘은 어떤 자식이 효자래요? 3억 엄마 이거 써 그래갖고 3억 주는 자식이 효자가 아니래 한 달에 그저 100만원씩 용돈 주는 자식이 효자래 3억 주는 자식이 효자가 아니라 3억 줘봤자 은행에서 30만원밖에 못 받아요 3억 줘봤자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맡기면 15%니까 125만원을 받을 수 있는 거야 1억만 맡겨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신이 나갖고 그 사람한테 전래분과장이라는데 다 갖다 맡긴 거예요 한 3, 4달은 이자가 나왔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못 나와요 그래갖고 망해갖고 이분 지금 감옥에 가있대요 그러면은 5천만원 1억씩 맡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돈 써보지도 못하고 하늘에 날아간 거예요 허공에 날아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은 15% 이자 주겠다고 꼬신 이 전래분과장이 나빠요 15% 이자 받아 먹겠다고 맡긴 사람이 나빠요 둘 다 나빠요 둘 다 여러분들 오늘 이후부터 경제성장이 2% 이상 안 되면은 2% 이자 주는 데 없어요 경제성장이 3% 되면은 3% 이자야 경제성장이 3%인데 5% 이자 준다 그러면 이건 의심해 봐야 돼요 근데 경제성장이 3%인데 10% 이자 이율이 나온다? 이건 100% 사기라고 보면 돼 15% 이자 준다? 150% 사기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이 어리석은 많은 분들이 어리석은 많은 분들이 5천만원 1억을 갖다 맡긴 거야 내 이 강의를 듣고 어떤 분이 생태마을에 전화했어요 신부님 안 그래도 사기당한 분이래 안 그래도 상처 입었는데 신부님 왜 전국에 창피하게 그 얘기를 하느냐고 하지 말라고 그래 전화가 왔어 근데 저는 왜 하느냐 하면은 여러분들 그런 예를 들어서 타산지석이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이렇게 어리석은데 넘어가지 마세요 차라리 그 5천만원이면은 이스라엘 성지술래를 10번을 갔다 올 수 있는 돈이야 이스라엘 성지술래 10번 갔다 올 수 있는 돈이야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성지술래 10번을 갔다 오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예수님하고 트고 지낼 수 있어요 트고 지낼 수 있어요 내가 이스라엘 성지술래 지금 5번 갔다 왔거든요 5번 갔다 왔는데 저는 지금 예수님하고 거의 틀라고 그래 성서를 읽으면은 예수님이 막 튀어나와 막 튀어나와 그래서 나한테 말을 걸어요 말을 걸어 예수님이 말을 걸어요 요즘 제가 이제 내년 3월 8일부터 성서 강의를 해요 성서 강의를 하는데 나는 성서 전공한 신부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신학교 때 뭘 배웠는지 생각도 안 나 성서 전공한 신부도 아니고 신학교 때 배운 거 기억도 안 나 근데 내가 성서를 강의하겠다고 평화방송하고 정말로 엄청난 도전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5번을 성지술래 갔다 오면서 내가 만난 예수님 그 예수님을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강의를 준비하다 나왔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예루살렘에 가면은 겟세마니 동산 위에 눈물 동산이 있어요 눈물 성당이 있어 거기서 눈물 성당에서 우리 올해 2월 달에 우리 교우들 200명이 겟세마니 동산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내가 맨 나중에 가고 있는데 거기서 아라바이가 예루살렘 성전 지도 1달러에 사라고 계속 맡기는 거예요 나한테 그래서 내가 됐다고 그랬는데 나 혼자 지금 맨 뒤에 가고 있는데 이 친구가 뒤에서 내 뒤로 꼬집더라고요 이 목덜미로 꼬집을 얼마나 기분 나빴는지 몰라 꼬집고 내 뒤통수를 치는 거예요 아라바이가 얼마나 기분 나빴는지 몰라요 그래도 내가 천주기 신부인데 천주기 신부인데 너무너무 화가 났는데 나 혼자고 거긴 물건 파는 애들 천지인데 걔하고 어떻게 싸워요 그리고 나는 성격상 맞고 말지 싸우진 않아 그래갖고 내려가갖고 겟세마니 동산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툭하면 돌을 집어 던질라고 그랬어요 툭하면 돌을 예수님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다고 인내하세요 인내 인내를 하시고 예수님은 어떻게 마지막 십자가상의 죽음을 통해서 누구를 구원하고 싶었어? 인류를 구원하고 싶었어요 몇몇 사람들이 기분 나쁘게 돌 집어 던진다고 욕한다고 그것 때문에 큰일을 그르칠 뿐이 아니었어요 나도 이 200명이라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성주 순례하는데 내가 하나 기분 나쁘다고 막 신경질 부리고 나 이제 간다고 나 이제 한국으로 갈 거라고 겟세마니 동산에 앉아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정말로 구구절절 예수님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인내라는 거 그런 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자식 키우면서 정말로 세상 살면서 더러운 꼴 많이 보죠? 여러분들 왜 참아요? 이거 자식 하나 잘 키워보겠다고 자식 하나 행복하게 해보겠다고 참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내를 하면은 뭐를 얻을 수 있느냐 하면은 열매를 얻을 수 있어요 열매를 인내를 하면 근데 내가 만약에 이스라엘 성주 순례 안 갔다 왔으면 이런 묵상 나 죽었다 깨어나도 못해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5천만 원을 가지고 이스라엘 성주 순례 10번만 갔다 오면 여러분들 예수님하고 트구 지낼 수 있다니까 근데 15% 이자 받아보겠다고 홀딱 맡겨갖고 써보지도 못하고 돈 날리면은 이분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성당 나가봤더니 믿을 놈 한 놈 없더라 하느님이 있긴 어디 있느냐 사기나 치는 사람들 모임인데 그리고 이 사람 어떻게 하냐면은 냉담해요 그러면은 돈 잃어버리고 하느님 잃어버리고 사람 잃어버리고 이게 왜 그런 줄 알아요? 자기 욕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기 욕심 때문에 그리고 돈을 버는 법은 배웠는데 쓰는 법을 못 배운 사람이에요 돈을 버는 법은 배웠는데 어떻게 써야지 의미 있고 행복하게 쓰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내가 보기엔 대한민국에서 천지야 천지야 돈 쓸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작년에 내가 잔비아 봉사활동을 80명의 교우들하고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정그래를 잠깐 들어갈 일이 있었는데 병원이 있는데 병원이 있으면 간호대학에 같이 있어야 된대요 그런데 수연님이 간호대학을 짓다가 돈이 없어서 수돕을 해버린 거야 돈이 없어서 내가 그걸 보는데 마음이 찬하더라고요 그런데 마침 제가 작년에 잔비아는 비행기표 아껴본다고 아디스 아바바 이디오피아를 통해서 글리 들어갔었어요 그런데 아디스 아바바 공항에서 내 옷가방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갖고 양복 3벌 4벌을 4벌 중에 입은 거 하나 빼고는 3벌이 다 없어져 버렸어 그런데 그 전주 연중 제15주 복음이 뭐였냐면 너희들은 선교 떠날 때 옷을 한 벌 이상 갖고 다니지 말아라 한 벌 이상 갖고 다니지 말아라 식량자료나 돈주머니도 갖고 다니지 말아라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다 신발은 신고 가라고 또 써있어 성소에 신발은 신고 가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나는 잔비아 미국 강의 다닌다고 옷을 4벌 양복을 4벌 내가 너무너무 부끄러웠어 내 자신한테 그래서 저는요 지금도 양복을 한 달에 한 벌만 입어요 안 갈아 입어 이제 안 갈아 입어 작년에 내가 배운 깨달음으로 안 갈아 입어 너무 좋더라고 한 달에 한 벌만 입고 다니니까 참 좋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한국에 딱 돌아왔는데 내가 양복만 많은 게 아니야 내 통장을 보니까 책 팔은 인세가 2억이 들어와 있는 거야 2억 내 통장에 나 돈 막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 돈이 뭐가 필요해 마누라가 있어 자식이 있어 그래서 수요님한테 전화했어요 잔비아로 수요님 내가 간호대학 져둘 테니까 간호대학 마저 지라고 그래갖고 돈을 막 작년에 보냈어요 계속 2천만 원 5천만 원씩 계속 그런데 올해 가서 그 정글에 들어가 보니까 간호대학을 다 져놨더라고 이제 기숙사 하나 져놓고 기숙사를 하나 져놓고 기숙사를 두 개만 더 지면 완전히 끝나 돈을 좀만 더 보내면 돼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그걸 보더니 한국에선 감이 없다가 내가 돈을 보내서 대학을 져놓으니까 나를 혼내는 거예요 신부님 은퇴해서 돈 필요한데 이렇게 돈 다 써버리면 어떻게 하려고 돈을 다 써버리느냐고 신부님 은퇴하면 맛있는 것도 먹고 여행도 다니려면 돈이 필요한데 지금 다 써버리면 어떻게 지금이야 신부님 강의도 다니고 강사료도 많고 인세도 많고 그래갖고 지금이야 뭐 막 부족한 게 없지만 은퇴하면 필요한 게 돈이라고 신부님 앞으로 돈 모으라고 막 나를 혼내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내가 은퇴해갖고 돈이 없으면 나는 어떻게 할 거냐 하면 사제관에 가만히 앉아 있을 거야 돈 없는데 어떻게 가만히 앉아 있어야지 그런데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 돼요 내가 20년 후에 살아 있을지 죽어 있을지 어떻게 알아 그렇지 않아요? 20년에 살아 있을지 죽어 있을지 어떻게 알아 그런데 20년 후에 쓰려고 지금 의미 있고 재미 있고 신나는 일이 있는데 지금 안 쓰고 이 신나는 이 젊은 나이에 20년 동안 지금 가만히 있긴 싫어요 지금은 마음껏 다니고 의미 있는 일도 하고 재미있는 것도 하고 맛있는 것도 사먹고 여행도 다니고 지금은 신나게 할 거야 그리고 70살이 넘어왔고 돈이 없으면 가만히 있으면 되지 없으면 없는 대로 살면 되지 그렇지 않아요? 있으면 있는 대로 살고 오늘 성체 미사 때 성체 모잘랐잖아요 많이 모잘랐어요 오늘 성체 왜 이렇게 많이 왔어 성체가 모잘랄 정도로 많이 왔는데 어떻게 했느냐 하면 마지막에 성체를 4등분해서 다 했어요 없으면 쪼개서 쓰고 나눠서 써도 다 살아 다 살아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나중에 쓰려고 늙어서 쓰려고 지금 아무것도 안 해서는 안 돼요 지금 하세요 뭐든지 지금 하세요 그리고 다 하고 즐겁게 살았어 행복하게 살았어 그런데 70살에 주머니에 돈 없으면 어떻게 하면 돼? 가만히 있으면 돼 70살에 돈 없으면 가만히 있으면 돼 많은 분들이 우리 생태 마을에 지금도 이제 짬짬이 암환자들이 많이 와요 내가 그분들하고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은요 60살 될 때까지 한 번도 노른 적 없는 사람들 많아요 60살 될 때까지 여행 한 번도 간 적 없는 사람 많아요 60살 될 때까지 뽐나게 옷 한 번 사입어 본 적이 없는 사람들 많아요 60살까지 몸 안에 돈만 벌은 거예요 자식 키우고 그런데 떨커덕 암이 걸려요 지금도 한 분 와 계세요 떨커덕 암이 걸린 거야 떨커덕 암이 걸리면은 이분들 나한테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신부님 나는 억울해서 못 죽어요 난 이제까지 뭐만 했어? 고생만 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신부님 이러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나중에 하려고 그러지 말고 언제? 지금 하세요 저 청국장 가루도 나중에 사 먹지 말고 언제 사 먹어? 지금 사 먹어 지금 그게 훨씬 건강하고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 여행 많이 다녀보셨죠? 만약에 유럽 여행 가신 분들 유럽 여행 가신 분들 아마 유럽 여행은 일생 한 번 가보는 거예요 일생 한 번 가보는 여행이야 한 400만 원 들여갖고 한 번 가보는데 비행기 타고 럭셔리하게 파리에 도착했어 도착을 했는데 딱 버스에 타니까 가이드가 딱 나타나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뭐 집에 들어가고 호텔에 들어가고 물은 어떻게 쓰고 뭐 이런 거지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런 말을 해요 그런데 여행 다니면서는 팁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여행 가방 올려다 주는 포토한테 1달러 주시고 호텔에서 나올 때 호텔 침대에다가 1달러 내려놓고 나오시라고 그럼 이때부터 갑자기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1달러? 생각지도 않은 돈이야 이거 생각지도 않은 돈이야 그게 아깝게 시작한 거야 그런데 400만 원을 들여서 일생 한 번 간 여행이에요 그러면 1달러 10일 2달러씩 줘봐 20달러 2만 원이야 그 줄 때 기분 좋게 줄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이제 딱 벅스에서 내리니까 아니나 달라 막 벨보이들이 막 왔고 가방을 막 들고 가려고 그래 그러면은 이 할머니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놔두라고 내가 들고 갈 테니까 놔두라고 아 나 여러 번 봤어요 여행 같이 다니면서 내가 그 힘들게 그 가방을 들고 다니는 할머니들 모습을 보면서 안타깝더라고요 그럼 뭐하러 여행을 나와? 그 2만 원이 아까워갖고 그 힘든 데 피곤한 데 와갖고 그걸 또 들고 올라가 그 2만 원이 아까우면 그냥 집에 가만히 있어 벌 때는 힘들고 어렵게 벌지만 쓸 때는 정승같이 쓰는 법도 중요한 거예요 저는 요즘 이렇게 여행 다니면요 2달러 3달러 5달러도 내려놓고 와요 호텔에다가 왜냐 그거 다 이민자들이야 거기 청소하는 사람들 힘들게 그거 갖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야 그러면 길 가는 사람도 내가 5천 원 만 원 일생 1년에 여러분들 어려운 사람들 얼마나 만나요? 만나는 일이 1년에 한두 번도 안 돼 그럼 그런 사람들한테 한번 나도 여행 내가 400만 원어치 쓰면 40만 원 어려운 사람한테 내놔야 될 거 아니야 그 일환 중에 하나가 그 어려운 사람들한테 팁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까워갖고 내가 들고 갈 테니까 아까운 거지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신한테 쓸 줄 알아야 돼 저는 지난 여름에 LA에 우리 청국장 회사 청국장 회사를 설립을 했어요 거기도 다 세금 문제 때문에 다 회사를 설립을 해야 돼 미국에도 세금 내고 한국에도 다 세금 내고 그래야 되니까 회사를 설립을 하러 갔는데 내가 아마 하여튼 나하고 노는 친구들이 있어 남자들인데 한 다섯 명 정도 되는데 나만 가면 하여튼 회사를 다 때려치우고 나하고 놀라고 하죠 그런 친구들이 있어 아주 친하죠 근데 그 친구 중에 하나가 식당을 운영하는데 근사한 식당을 운영해요 한 번 먹으면 막 100달러 10만 원 20만 원 그리고 와인도 딱 맡겨놓는 돈 한국 사람들은 거의 안 가고 미국 사람들이 와서 그 홀에다가 술 먹고 춤도 추고 막 이러는 그런 아주 근사한 식당이에요 근데 그 친구가 나를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고 몇 번 그랬는데 내가 또 그렇게 비싼 식당에 갈 수 있어요 안 간다고 그랬더니 그럼 우리 집에 모시겠다고 집으로 갔어요 집에 갔는데 한 그 친구 부부 다 손님 한 12명을 초대를 했는데 내가 주인공으로 간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 식당에 주방장을 데리고 왔더라고 근데 음식이 나오는데 기가 막힌 음식들이 나오는 거 무슨 알 뭐 뭐 해갖고 정말 처음 본 음식 비싼 음식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니콜라스라는 친구가 신부님이 특별히 오셨으니까 와인을 한 병 따겠다는 거예요 근데 와인을 뭐 그냥 2만 원 3만 원짜리가 아니라 600만 원짜리 와인을 따는 거예요 600만 원짜리 와인을 나도 처음 봤어요 비싸다 비싸다 말로만 들었지 1995년 보르도산이야 1995년이 굉장히 가물었었어요 그래갖고 북한 주민들 다 굶어주고 있을 때야 근데 와인은 최고가 나온 거예요 그걸 했는데 한 잔에 50만 원이야 한 잔에 먹는데 막 벌벌벌벌 떨리더라고 한 잔에 50만 원인데 근데 계속 주방장이 셰프가 음식을 날라다 주는데 내가 그래도 주인공 아니에요 주인공 뭔가 셰프한테 감사의 표시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걸 우리는 팁이라고 그러죠 내가 혼자 고민했어 50달러를 줄까 100달러를 줄까 심장이 막 쫄깃쫄깃 하더라고 어떻게 할까 결국은 불러갖고 딜리셔스 그러면서 내가 50달러를 줬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왜 100달러를 못 줬는지 귀향 뽐낼 거면 확실하게 뽐내고 해야 되는 건데 근데 그 50달러를 5만 원이죠 50달러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셰프는 굉장히 고맙다고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고맙다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그게 한 천만 원 정도 넘는 식사였는데 내가 그걸 얻어 먹고 돈 한 푼 안 내고 팁 하나 안 내고 그냥 가면은요 그분들 모르긴 해도 내 귀에다 대고 이랬을 거야 아유 정말 멋대가리 하나 없는 신부라고 그렇지 않겠어요? 이렇게 멋있게 했으면 주방 직원 데려다 했으면 줄 줄 알아야지 이건 비단 나한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야 여러분들 인생을 살면서요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쓰는 것도 중요해 쓸 때 확실하게 써 근데 만약에 내가 돈이 부족해 그러면은 가만히 있어 여러분들 안 쓴다고 누가 뭐라고 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쓰는 것도 아니고 안 쓰는 것도 아니고 내는 것도 아니고 안 내는 것도 아니고 사는 게 좀 짜증이 나요 그래서 쓸 땐 사도바오로가 뭐라고 그래 난 귀하게도 살 줄 알고 천하게도 살 줄 안다고 그러잖아요 돈 안 쓴다고 누가 뭐라고 할 사람 하나도 없어 근데 쓸 때는 멋있겠어 이게 왜 이런 문제가 생겼냐면 내가 귀하다는 생각을 안 해서 그래요 내가 귀하다는 생각 나는 어쨌든 성당토 또 그 다음 성당도 2400평 성당토 해갖고 지금 아주 공원 같은 성당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수고한 거 누가 알아 하늘이 알고 내가 알아 그래서 나는 지난 12월 6일날도 이선희 콘서트 갔다 왔어요 누구 돈으로? 내 돈으로 내 돈으로 내 돈으로 그리고 지난주는 우리 이제 이선희 콘서트는 우리 직원들 50대 된 직원들하고 갔다 왔고 지난주는 충무 아트센터에 몬테크리스토라는 뮤지컬을 30대 직원들하고 갔다 왔어요 서울 우리는 평창이니까 무조건 대전 서울 이런 데 오는 거예요 서울 와가지고 또 충무 아트센터 보니까 신당동 떡볶이집 있더라고 그래서 떡볶이 먹고 멋있게 커피 한 잔 마시고 몬테크리스토 백작 보고 그리고 집에 새벽 1시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저한테 신부님 맨날 강의만 다니고 힘들어서 어떻게 하느냐고 나 짬짬이 알아서 잘 놀아요 맨날 강의만 다니면 나 미칠지도 몰라 짬짬이 알아서 놀아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으셔야 돼 부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지나친 고행은 사람을 고통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지나친 쾌락은 사람을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 줄도 알고 쓸 줄도 알고 인내할 줄도 알고 그렇게 살아야 돼 어쨌든 누구한테 잘해줘야 되느냐 하면 나한테 잘해줘야 돼요 내가 행복해야지 누구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 남도 행복해 줄 수 있어요 맨날 자기가 영원히 찌그러지면 남편 욕하고 자식 욕하는 거야 근데 내가 8만 원 들여서 평창 생태 먹을 피정 딱 갔다 와서 다음 날 아침에 기분 좋게 음식 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후부터 누구한테 잘해줘? 나한테 잘해주세요 오늘도 황창현 신부님의 행복 특강 잘 들으셨나요? 이어서 나이 들수록 들으면 도움이 되는 지혜의 말씀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주변에서 언제든 만날 수 있는 뱀처럼 교활한 사람들의 아홉 가지 특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거짓말과 속임수를 자주 사용한다 교활한 사람들은 항상 그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거짓말을 하거나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경향이 있다 그들은 사람들을 기만하고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항상 사실을 왜곡하고 남들을 현혹시키기를 좋아한다 거짓말은 눈덩이와 같기 때문에 계속 굴릴수록 점점 커져만 간다 따라서 이런 교활한 사람들은 자신의 거짓말이 점점 커지는 것에 큰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 언제 거짓말이 폭로될지 전전긍긍하며 살고 있다 한 개의 거짓말을 한 사람은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 다시 스무 개의 거짓말을 생각해내지 않을 수 없기에 그 거짓말의 크기는 점점 커진다 만약 내 주변에 거짓말하거나 속이는 사람이 있는지 알고 싶거든 그 사람의 태도를 보아라 사람은 자신에 대한 거짓말을 할 때 가장 큰 소리를 내게 된다 방귀 뀐 놈이 성낸다는 말이다 제대로 사람을 속이려는 목적으로 완벽하게 거짓을 꾸며낼 수는 있지만 끝까지 그것을 관철시킬 수는 없다 거짓말은 무게가 없기 때문에 바라보면 꼼짝없이 들통나게 되어 있다 화려한 겉모습이나 그럴싸한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본질을 알기 전까지는 조금은 거리를 두고 천천히 알아가는 것이 좋다 두 번째, 자기 의견을 강요하거나 억지를 부린다 이들은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며 자기 의견을 일방적으로 남에게 주입하려 한다 우리 주변의 생각보다 많이 보이는 이런 사람들은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는 견해나 가치관을 남에게 항상 강요한다 하지만 강요받는 쪽도 이것이 반드시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저 인간관계가 깨질까 봐 억지로 수긍하고 넘어가는 경향이 있다 교활한 자들은 이런 사람들의 배려를 이용하여 자기 의견이나 방법을 남에게 강요한다 이런 사람은 우월성을 과시하고 싶거나 자신의 불안감을 없애려는 욕망을 가졌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세 번째, 타인을 비하하고 조롱한다 교활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비하하거나 조롱하여 상대방을 약화시키고 자신의 우위를 강조하려 한다 이런 사람들은 전형적으로 약자에게는 강하고 강자에게는 약한 비겁한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약해 보이는 사람들에게는 막 대해도 된다라는 인간으로서는 가져서는 안 돼 한심한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도 자신이 늘 우위에 서려고 한다 스스로를 대단한 사람이라 생각하고 전문가는 자기밖에 없다고 생각하며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이 일을 재개하는 것을 참지 못한다 대화를 할 때도 상대방을 조롱하지 못해 안달이다 이런 자들은 다른 사람을 굴복시키는 방법을 정말 많이 알고 있으며 자신이 뭔가 잘못 생각하거나 혼동하면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아닌 무조건 다른 사람들 탓으로 돌린다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면 되도록 취약한 부분을 보여서는 안 된다 싸움이 될 만한 일은 피하고 감정적으로 도전해 오는 것이 분명할 때라도 상대하지 말고 일단 무시하는 게 좋다 대화를 할 때도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한다 그저 냉소주의로 대응하거나 대화를 거절하라 교활한 사람들에게는 대화하기 싫다는 은밀한 의사표시는 먹혀들지 않는다 따라서 자신의 뜻을 분명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 네 번째,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경우가 별로 없다 교활한 자들의 특징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사람들을 파악하려거든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지 살펴봐라 교활한 비겁자들은 말과 행동이 완전히 따로 놀지만 그 점을 알아차리기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들이 앞세우는 말도 나름 조리있고 이성적이며 짜임새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객관적인 사실과 행동에 비추어 그들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말과 저 말 사이에 일관성이 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이들은 병적인 거짓말쟁이다 그들의 위성과 기만, 자기 모순을 놓쳐서는 안 된다 만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의 말과 행동이 계속해서 일치하지 않는다면 거리를 두는 것이 좋다 다섯 번째, 자기 중심적인 태도를 보인다 교활한 사람들은 늘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한다 같이 더불어 사는 사회에서는 타인을 배려해야 하는 상황이 많지만 이들은 남에 대한 배려를 찾아볼 수 없다 정말이지 당연한 말이지만 이런 사람들은 주위 사람을 아무렇지 않게 휘두른다 또한 자기 중심적인 이들은 매사에 자신에게 득인지 실인지를 따져보고 상황에 맞게 교묘하게 움직인다 그들과 지내며 옆에서 지켜보면 자기 보신을 위해 마치 카멜레온처럼 상대의 권력이나 영향력에 따라 태도를 바꾸는데 이들의 이런 성향이 바뀔 가능성은 극히 낮다 따라서 이들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원래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마음을 깊이 주지 마라 시간을 낭비할 뿐이니 이런 사람들과는 그저 표면적인 관계를 유지하거나 차라리 피하는 것이 좋다 여섯 번째, 이기적인 행동을 한다 교활한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항상 자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기 바쁘다 항상 자기 생각만 하기 때문에 타인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절대로 고려하지 않는다 이런 사고방식은 이기적 태도와 사회적 의무를 무시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들은 항상 자신만을 생각하기에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에게는 친절하고 배려심 많은 모습을 보여주지만 자신에게 필요 없다고 느껴지는 사람들에게는 관심을 갖지도 않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이지도 않는다 만약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항상 자기의 이익을 챙기려 하거나 남의 것을 자기 것인 것 마냥 탐내는 사람이라면 거리를 두는 것이 좋다 이러한 사람들은 남에게 배려심 많은 척 연기를 하지만 사소한 행동들에서 들통나기 마련이다 예를 들자면 평소에는 돈을 아끼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모임에서는 함께 거둔 회비로 남들보다 비싼 걸 먹고 세금으로 산 물건들을 마치 자기 것처럼 쓰는 행동 말이다 남의 돈을 내 돈처럼 쓰는 사람들 중 이타적이고 배려심 많은 사람은 없다 일곱 번째, 계획적인 행동을 한다 교활한 사람들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철저하게 실행한다 그들은 항상 여러 상황에 대비하여 미리 계획을 세우고 그 상황을 이용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고자 끊임없이 행동한다 이런 사람들의 계획 속에는 남들이 위험해지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이들은 자신은 안전한 곳에 있으면서 남을 이용하여 자신이 이득을 본다 이런 사람들은 그저 겁이 많아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비겁자들은 유능하고 교활하며 그 자리에서 결단을 내릴 수 있는데도 자신의 심망이나 권력을 지켜야 할 때를 제외하고는 절대로 앞에 나서지 않는 특징이 있다 자신을 위해서는 누구보다 앞장서지만 자신과 관계없는 일 때문에 나서야 할 때는 침묵하거나 겁쟁이처럼 구는 것이다 비겁자들의 더 큰 특징은 남을 위험에 빠뜨린다는 것이다 남을 돕거나 지켜주는 대신 적의 희생양으로 삼거나 남에게 자기 죄를 덮어 씌우는 것이다 권력의 자리에는 이런 비겁자들이 쓸어 담을 만큼 많다 결코 위험을 무릅쓰지 않는 그들은 교활하게 남의 등을 떠밀면서 잘되면 자신의 뛰어난 역량 때문이라고 내세우고 잘못되면 남에게 책임을 떠넘긴다 은밀히 나누었던 약속도 필요에 따라 서슴지 않고 부정한다 이렇게 해서 주변을 말을 잘 듣는 추종자로만 채운다 문제는 그 대가를 남이 치르게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떠한 기업이라면 우수한 인재가 나가버리기 때문에 사세가 기울고 정치가라면 국민이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 무능한 지도자가 자신의 안의만 보호하다가 나라를 위태롭게 만든 일은 동서고금의 역사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런 사람이 보인다면 반드시 피하라 여덟 번째 타인을 조정하고 상황을 이용한다 교활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조정하고 상황을 이용하여 조용히 압력을 가한다 그들은 상황을 이용해 다른 사람들을 자신의 의지대로 움직이도록 유도하며 교활하게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려 한다 이런 사람들은 타인의 심리를 조정하는 능력이 매우 능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을 알아보는 법은 어렵지 않다 먼저 우물에서 숭룡 찾는 사람을 조심하라 교활한 사람들은 먹잇감을 함정해 빠뜨리는 것에 급급하기 때문에 자기가 점찍은 상대의 삶에 정광석화처럼 침투하고 상대를 올가매는 약속들을 되도록 빨리 받아낸다 타고난 포식자인 그들은 자신의 호감형 가면이 오래 버틸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상대를 잡으려면 본색이 드러나기 전에 신속히 해치워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것이다 이들이 남에게 침투하는 타이밍은 상대가 뭔가 큰일을 겪고 힘들어할 때다 그들은 상대의 빈틈을 노려 누군가가 함께 해주고 위로해 주기를 바라는 상대의 욕구 속에 따리를 튼다 그렇기에 친근함과 인간적인 정을 착각하지 마라 이들은 자신을 꾸며내고 부풀리기도 하지만 특히 제멋대로 밀고 들어와 정신을 홀린다 그들은 지나칠 만큼 친근하게 굴면서 상대의 생활 공간 속으로 함부로 비집고 들어간다 이런 사람을 피하지 않고 자주 만나다 보면 이들의 계획에 말려들어 자칫 신뢰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을 덜컥 신뢰하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아홉 번째 능력에 비해 지나치게 자신만만하다 교활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유인하고 속이기 위해 자신만만한 척을 한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자신의 능력을 부풀리고 과장한다면 이런 부류일 수 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늘 확신으로 가득하고 자신만만하다 반면에 똑똑한 사람은 늘 의심에 시달리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감이 덜하다 그런데 연구 결과에 따르면 누구나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을 더 신뢰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그러니 역설적이게도 어리석은 사람이 더 신뢰받을 수도 있는 셈이다 교활한 자들의 호언장담과 남들을 깔보는 경향은 쉽게 표관한다 그들은 허세로 가득하고 자랑할 기회를 절대 놓치는 법이 없으며 모르는 게 없고 안 가본 데가 없고 못하는 게 없고 당연히 자신이 최고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깔보는 경향이 있다 만일 당신을 조롱하고서는 농담이라며 슬쩍 넘어가려는 꼴까지 봤다면 더 의심할 필요가 없다 교활한 자와 논쟁하지 말고 그저 그에게서 도망쳐라 첫 번째 이간지라는 사람과는 연을 끊어라 이간지라는 사람들은 대체로 질투심과 지배욕이 많다 주변 사람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입맛대로 조정하고 싶어 한다 더 심각한 건 이간지라는 사람이야 무시해버리면 된다 쳐도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은 결코 무시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다 이간지라는 사람은 필히 그런 악영향을 퍼뜨린다 흰 도화지에 검은 물감이 번지듯 이간질이 널리 널리 퍼져나가는 것이다 이간지라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남 험담과 뒷담화를 손쉽게 잘한다는 것이다 근데 여기서 제일 큰 문제가 뭔지 아는가 나에게 뒷담화를 많이 하는 사람은 이미 다른 사람에게 내 흉도 보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앞에서 못하는 말은 뒤에서도 하면 안 되는데 이간지라는 사람들은 없는 얘기까지 지어내서 이간질 시키고 자기 편으로 만들어버린다 반드시 조심하고 또 조심하여라 두 번째 음흉한 사람을 조심해라 세상엔 공짜가 없다 과한 친절이나 대가 없는 호의도 사실은 공짜가 아니다 대가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대가가 있는 것이다 음흉한 사람들은 대가 없이 도움을 주고 나중에 무리한 부탁을 한다 사람에게는 기본적으로 남을 도우려는 마음이 있다 도움을 받으면 보통의 사람이라면 마음의 빚을 지기 마련이다 음흉한 사람들은 이 점을 이용한다 마치 선의인 척 선뜻 도움을 주고 나중에는 크고 작은 부탁을 아무렇지 않게 하면서 사람들을 이용하는 게 바로 음흉한 자이다 음흉한 사람들의 특징은 겉보기에는 착해 보이지만 실은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교활하고 음흉한 사람들은 자기 이익만을 계산하고 이득이 되는지 해가 되는지만 계산하는 부류다 음흉한 사람에게 잘못 걸려들면 된통당할 수 있으니 가까이 하지 말고 반드시 빨리 인연을 끊는 것이 좋다 세 번째 남의 단점을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과는 당장 연을 끊어내라 사람에게는 누구나 단점이 있다 허나 이러한 단점만 굳이 크게 부각해서 말하기를 일삼는 자들이 있다 상대의 단점을 함부로 말하는 사람과는 인연을 끊어라 이들은 자신의 결점을 가리고 장점을 돋보이기 위해 상대방의 부족함과 나약한 부분만을 과장하여 공격하고 비판하고 무시하는 것이 일상이다 이런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은 타인을 먼저 비난하고 상대방을 제압해 그들을 바보로 만드는 것과도 같다 특히 그들이 남을 험담하는 목적은 단지 어떤 사람과 틀어져서 그런 것만이 아니다 단지 편을 가르고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높이기 위해 타인을 헐뜯는 경우가 많다 네번째 남을 만만하게 대하는 사람과는 인연을 끊어라 남에게 무례하게 대하며 만만하게 대하는 인간 부류가 있다 이런 이와는 상종도 하지 말고 엮이지도 말아라 그들과 어쩔 수 없이 같이 지내야 한다면 이 세 가지를 명심하라 1. 무례한 사람일수록 솔직하게 받아쳐줘야 한다 2. 겁먹지 말고 상대에게 불쾌한 감정을 반드시 표현해라 3.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과 나를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에게만 잘 대해주면 되는 것이다 그 밖에 다른 사람에게는 모두 기계적으로 대하는 것도 인간관계를 잘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다 5. 남의 말은 안 듣고 자기 말만 떠들어대는 사람을 조심해라 틀린 것도 맞다고 박박 우겨대고 자기 말만 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사람과는 대화가 통하기 어렵다 논리로 이기거나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도 마라 자기 얘기만 하는 사람들이 말을 걸어와도 그 사람 말에 끌려 들어가지 마라 이런 부류와 대화를 하게 되면 빨리 다른 얘기로 바꾸거나 바쁜 일이 있다고 피하는 것이 상책이다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적당한 거리두기다 인간관계는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는 만큼 상대방에게 관심을 끄고 상대방에게 관심을 끄고 내 할 일을 하는 것이 행복의 지름길이다 나의 관계, 나의 행복, 나의 능력에 몰입해야 한다 타인과 대화할 때는 상대방의 의견을 먼저 듣고 경청한 뒤 그 말의 흐름에 어긋나지 않게 대답하며 상대방에게 공감해 주어야 한다 근데 몇몇 사람들은 타인과 대화하면서 타인의 생각이나 의견을 듣는 와중에도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하고 자신을 먼저 내세우려 한다 남의 말을 들을 줄 모르는 사람과는 관계를 이어나갈 필요가 없다 오랜 친구 중에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사사건건 자기 말이 항상 맞다는 식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다 사소한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해도 모든 것은 자기 말이 맞다고 우기는 부류다 이런 이들은 상대방과 대화를 할 때 가르치려 들고 연설하듯 하며 자기 말만 하려고 한다 이런 식의 대화로 늘 상처 주는 친구가 있다면 반드시 인연을 끊고 멀리해라 여섯 번째 잘해줘도 고마워하지 않는 사람과는 연을 끊어라 잘해줘도 전혀 고마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이는 은혜를 모르는 자이며 내가 잘해준다 한들 그의 눈꽃만큼도 보답할 줄 모르는 자이다 자기밖에 모르는 자에게 호의를 베풀지 마라 너만 상처받고 힘들어지기 마련이다 또 잘못을 저질러놓고서는 절대로 미안하다고 말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 전부 배려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는 사람들이다 타인의 입장도 전혀 고려하지 못한다 특히 잘못했는데도 사과 한마디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스스로를 이미 속이고 있는 것이다 자기 스스로마저 속여버려 양심이란 것이 없는 족속들이다 대다수는 마음 깊은 곳에 열등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다른 사람들에게 시기심을 품는 경향도 있다 이런 부류와 함께하는 것은 매우 큰 감정 소모와 에너지 낭비가 될 수 있으므로 관계를 끊어내는 것이 좋다 또 나의 힘든 일들을 귀신같이 알고 파고들어서 은근히 들쳐내거나 비난하는 부류들이 많다 아무리 오래된 친구라 하더라도 어차피 이런 사람과 친구를 하게 되면 속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손해가 된다 내 마음만 다치기 때문이다 에너지를 깎는 사람과는 가까이 하지 말고 안정적으로 만들어주는 좋은 친구를 사귀어야 한다 일곱 번째, 아첨하는 사람은 반드시 피하라 어딜 가나 아첨을 일삼는 자들이 있다 왜 아첨하는 사람은 피해야 할까? 아부하는 사람들은 자기 실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현란한 말과 새치 혀로 기회를 얻으려는 야비한 인간들이 많기 때문이다 이들은 진실을 똑바로 보지 못하게 상대의 눈과 귀를 가려버리는 자들이다 아첨에 취한 상대방은 아첨꾼의 속셈을 모르고 자신의 실력 때문에 찬사를 받았다고 믿는다 이렇게 된다면 상대방은 자기의 능력이 아닌 아첨에 의해 잘못된 자만심에 빠져버릴 수 있다 이러한 아첨꾼들만이 득세하는 조직은 반드시 폐망하고 썩어 들어간다 이런 조직에 몸담고 있다면 하루 빨리 벗어나와야 한다 인간관계에서 지나친 칭찬과 비판은 삼가해야 하는 법이다 사람의 마음은 누르면 비굴해지고 세우면 우쭐해지기 마련이다 상대의 비위를 맞추려고 마음에도 없는 아부를 하는 자들은 반드시 기억해두고 경계해야 한다 아부하는 사람이라 해서 모두가 나쁜 것은 아니다 개중에는 진심 어린 칭찬의 말을 해주는 사람도 있기 때문이다 허나 아부하는 자들 가운데는 상대한테 입바른 말을 해주고 그 대가로 뭔가를 얻어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 아부하는 사람들은 듣기 좋은 말만 골라하면서 내 인생을 꼬이게 만들어 버릴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실을 바탕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또한 우리는 상대방의 아첨에 속아 넘어가지 않기 위해 상대방의 능력과 진심 어린 칭찬의 말을 구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런 노력이 우리의 인생을 보호하고 발전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